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약간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트로 되게 무섭네요.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입문자용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대중서 그런 것도 좀 보고 팔자 안에 제가 화의 기운이 세 개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공부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대단한 셀럽이십니다. 유재석하고 방송하신 분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사주와 재테크,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현업으로 22년 정도 이제 사주 타로 보고 있고요. 22년? 그리고 투자는 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잘 투자로 유지하고 있고 원래는 두 가지가 다 분리해서 점 쪽에선 점으로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후레기님 덕에 아 이렇게 할 건 아니었는데 양쪽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주라는 게 정확히 뭐죠? 사주를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익숙하게 얘기할 때는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계학? 네, 각자의 운의 형태가 인간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건데 원래는 이게 조금 더 역술적으로 얘기하면 천문, 지리, 인사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하늘의 일, 천문, 땅의 일, 지리, 풍수 그리고 인사, 사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이제 운이 발현되는데 그 부분에서 인문, 인간에 대한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너는 운이 좋은 놈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식에 맞는 분도 있고요. 네. 부동산에 맞는 사주도 있고요. 네. 이게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확실히 다르고 하는 플레이도 완전하게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르죠? 요즘에는 이제 주식을 하시라고 권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식에서 우리가 배우고 뭔가 이제 예를 들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하면 거의 다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계들이 하고 싸우기 때문에 저는 그 주식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우리 터미네이터 다들 보셨잖아요. 그럼 터미네이터에서 그 기계들하고 인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걔네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마음에 팔까 살까 팔까 살까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1%에서 0.3%의 시대에 진입을 했다고 봐요. 주식 같은 경우. 그래서 윤맨컴 주식 잘하시는 분 중에 뭐 기본 중간 플레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초단타 아니면 거의 살아난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은 거의 뭐 하루에 한 2, 300번 정도 매매를 할 만한 집중도라던가 그게 가능하신 분만 주식을 하시라고 하죠. 줄인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미국 주식 사서 묻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시간으로 투자하는 거죠. 아, 시간으로? 네. 원래 투자는 그 투자의 금액과 포인트 그다음에 시간. 이게 이루어져야 수익으로 발현이 되는데 일단 시간을 끌고 가겠다는 거는 많이들 해보실 텐데 한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가격 똑같은 경우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환차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미국 주식으로 바꿔서 넣는 건데 그거는 지금 구간 같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플레이어로 보긴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그런 특정 스타일에 기인한다고 봐요. 약간 시간에 기대는 거는 리스크레버리지를 줄여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뭘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묻어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묻어놔. 묻어놔의 또 다른 뜻은 그냥 생각 없이 하겠다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주식 주변에 몇백억이든 몇십억이든 주식하는 분들 보시면 하루 종일 주식 보고 있는데 해외고 한국인 건 상관없이 봐요. 근데 그 시간의 밀도가 진짜 하루에 2,300번 매도 매수 안 한다면 혹은 그렇게 집중할 수 있고 그 상태로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저는 이기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어떤 사주나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이 잘 맞으세요? 이게 돈을 벌 때 이제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월급처럼 그냥 꾸준하게 버는 경우. 그 다음에 자산으로 버는 경우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요. 네. 자산으로 버는 구조들의 사주들이 부동산 쪽에 훨씬 더 쉽게 다가와요. 이게 사업처럼 일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좀 더 쉽고요. 예를 들어 사업은 예를 들어 제가 치킨 장산도 치면 오늘은 뭐 10마리 팔 수도 있고 내일은 100마리 팔 수도 있잖아요. 네. 주식도 그렇거든요. 10마리 팔고 100마리 팔고 못 파는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변동성이 되는 주식의 형태를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산에서 자산에서 자산으로 넘어가는 형태에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천만 원 가지고 테슬라를 사야겠다. 이거랑 그냥 지방 썩 아파트를 공시가 1억짜리 천만 원 사고 묻어야겠다. 그러면 5년 안에 수익이 그렇게 적게 나지 않을걸요? 같은 상황에서 그냥 테크니컬적으로 물건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좀 약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잘 안 풀린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게 사람이 굴곡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듯이 사람의 흥망성쇠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런 종류들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강의로만 먹고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방송으로 먹고 사시는 훌륭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싼 것만 찾아다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큰 것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산 것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건물 만 하는 분이 있고 이게 다 각자 사주세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는 이런 쪽이 좀 더 수월하다예요. 근데 수월하다고 다른 걸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그걸 할 때 수익이 더 쉽게 나요. 확실히. 그게 이렇게 자기 사주에 맞는 특정 조건들이 있어요. 쉽게 부동산처럼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신축 분양권만 맞는 사람이 있고 갭투자만 맞는 사람이 있고 대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아우러지는 시대 같은데 막상 하다보면 그쪽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쪽으로 거의 다 수익 거의 다 나와요. 강사님들도 보면 뭐 월요인인 같은 경우는 분양권 많이 하고 그렇죠. 또 많이 당첨도 되시고 네. 또 주변 사람들 많이 당첨도 시키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그런 문서 오니 있는 팔자인 건데 저는 이제 월요인이랑 카페를 꽤 같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당첨이 잘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큰 기대도 안 하고 예의상 뭐 우리 다들 뭐 오피도 넣고 막 이렇게 막 넣잖아요. 넣긴 다 넣어요. 근데 기대도 안 하고 당첨자도 솔직히 그냥 뭐 바로 12시든 바로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때쯤 그냥 뭐 봤는데 뭐 당연히 될 리가 없고 그러니 그냥 그 500만 원 묶여두더니 그걸로 썩비라나 사는 게 더 낫죠. 그냥 마인드가 이미 그래요. 그리고 사야겠다. 그럼 그냥 피주고 사는 거고 쇼피 사고. 그럼 그 구조가 익숙해지면 그 구조 이외에 딴 걸 한 번 경험 삼아서 해봐야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돈이 되는 것만 집중할 때가 차라리 나요. 그게 자기 사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어떻게 판별할까를 이제 항상 뭐 어느 전보시는 분들이라 되게 물어보실 텐데 그분도 되게 단답형으로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이 좋아요. 주식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동산이 뭐 한두 개여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그 얘기를 들으면 부동산의 아우로는 범인 줄 아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월용님 덕분이기도 하고 여러 강사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꽤 많이 보다 보면 그 사주에 맞는 분들이 훨씬 더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나요. 그게 거의 다 정해져 있고 그 플레이를 또 주로 하세요. 성향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게 주식이 좋아요. 부동산이 좋아요. 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부동산에서 저는 뭐하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씀하셨던 주식 같은 경우도 분석 엄청 하고 잘 맞고 안 사는 분 있고 옆에 사람은 그거 듣고 사는데 돈 버는 분 있고 오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석하는 놈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다고 근데 그게 진짜로 다 그래요. 그 팔자 같은 거거든요. 지인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엄청 분석하고 막 공부하고 했는데 이상한 걸 샀고요. 그분은 그냥 어 이게 좋다더라 하고 신축을 샀는데 맞아요. 그게 두 배가 되고 이랬던 경우도 있었고 네. 예를 들어 뭐 부부가 같이 왔는데 남편은 부동산 운이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자산이 쌓이는 사주 자산이 쌓이지 않는 사주 구조가 있어요. 그럼 자산이 쌓이지 않는 구조는 그냥 부동산을 그냥 하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신점 같은 느낌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냥 그냥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사주를 딱 보면 집이 있다. 없다. 몇 채 있다. 더 많이 했다. 안 많이 했다. 이건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아요. 어. 저도 맞추셨고요. 네. 그때 바로 그냥 보이자마자 그러면 이걸 좀 내가 극복해보고자 내가 분양권 쪽에 잘 맞는데 뭔가 나는 계속 재개발 쪽으로 네. 공부를 하고 파고들면 그건 좀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개척 안 돼요. 어.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방향이 있군요. 네. 그걸 이제 작년에 저 같은 경우도 월용이랑 이제 실전반이라고 물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해 줬던 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은 구간에 들어가서 다 좋은 매수를 다 했죠. 매수했고 다 수익이 나는데 같이 샀죠. 당연히 다 같이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저만 갖고 있어요. 분명히 10명이 들어갔는데 저만 갖고 있는 거죠. 9명이 다 팔았어요. 뭐냐면 그 사주랑가 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먹었다가도 적당히 먹고 토하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보고 나서 그냥 누군가한테 뭐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일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생각대로 되게 많이 했어요. 분명 그분들도 1억 벌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2억 5천원 찍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1억이면 됐다고 생각하고 다 엑시트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사주들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원래 그 돈을 벌 우는 원래 아닌 거예요. 적당히 돈을 주고 적당히 매도를 하고 적당히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팔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분들은 팔고 벗어 나갔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면 수익이 왜냐면 그분은 거기가 거기까지라서 그게 참 말려도 말려도 되게 안타까운 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썩비를 살 때도 제가 지인들이 주문하면 되게 빠른 속도로 대답을 해주는 편이에요. 형 썩비를 뭐 사요? 싼 거 아무거나 사. 서울에 아무거나. 그랬더니 이러고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요. 어떤 분은 형 저 뭐 사요? 그래서 방 아니면 싼 뭐 이쪽이거나 아니면 신 뭐 이 중에 아무거나 사.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커피 쿠폰 딱 보내는 거예요. 커피 쿠폰하고 상품권 딱 보내서 왜 보냈어? 뭐 이런 거 뭐 하러 오네. 우리 사이에 그랬더니 형 샀어요?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은 다시 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한 달 동안. 또 어떤 분은 형 두 개 중에 형 뭐 사요? 싼 거 사. 아니 싼 거 샀어요. 끝.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둘 사주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얘가 사주가 이번 년에 좀 운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얘는 이번 년에 운이 되게 좋거든요. 얘 이번 년에 손대는 것마다 다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손대는 거를 야 부산에 뭐 사. 야 너 거기서 뭐 사. 이렇게 했는데 얘는 두 번 묻지 않거든요. 세 번째 물어볼 때쯤 되면 거의 물건이 결정되는 사람 들어가요. 형 A 사요 B 사요? 야 그럼 딴 거 봐. 이 상태에 이외에 별 말을 안 해요 진짜. 근데 얘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고 얘는 형 그때 사라고 할 때 살 걸 그랬어요. 또 이러고 있으니까 형 입장에 되게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그게 실행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행력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사주에요 사주. 그러니까 그게 그러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같이 샀어도 어느 분은 매도하고 나가는데 어느 분은 매도 못하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똑같은 투자를 해도 어떤 분은 이만큼 먹고 그렇죠. 누구는 이만큼 먹고 네. 누구는 또 손해를 심지어 보기도 하고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 타이밍들을 좀 맞춰서 수월하게 가는 게 운의 흐름들을 맞춰서 가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투자가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투자를 그런 운의 흐름에 맞춰서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어차피 같이 하실 때 투자 지인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 안에 빠른 속도로 뭔가 물건 매수 매도를 잘하는 분들이 사람마다, 연마다 달라요. 그분 잘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세요. 가장 쉬운. 그리고 그 분야의 특허 자기는 몰라도 그 분야에 특허된 분들이 꼭 있어요. 그것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있으면 운이 떨어져도 본전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 좋은 데 들어가거나 문제가 있어도 이 분이 알아서 피하거나 벌 때는 더 많이 벌더라도 안 벌 때는, 못 벌 때는 덜 손해보는 게 싫은 능력이거든요. 덜 손해보고 어떻게든 또 나와요. 그런 기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하고 다니시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정해진 운의 선택은 내가 해요. 예를 들어서 저와 똑같은 생년월일 시의 사람을 제가 세 명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세 명은 심지어 알고 있고 심지어 연락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연결해 주십니까? 손님을 많이 보니까요. 손님을 많이 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년월일의 여자도 알고 있고 저랑 똑같은 생년월일의 남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점을 보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제 메인으로 바뀌었죠. 운이 바뀌어서 투자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랑 똑같은 생년월일 시 분은 현재 삼성전자 다녀요. 임대아파트 살아요. 그리고 한 분은 IT 프로그래머인데 자영업자 하고 있어요. 보면 세 명이 먹고 사는데 그렇게 또 엄청 문제가 있는 현재 상태는 아니에요. 자산 상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주인데 다르게 살아요. 똑같은 사주인데 거기다가 심지어 개인의 사주도 다른데 플러스 알파로 배우자 플러스 알파로 아이가 들어가면 거의 완전하게 거의 다르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제네시스트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어떤 분은 페라리트하다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이 둘의 행복이 느끼는 그 느낌은 똑같아요. 그건 사주에요. 근데 스테이터스는 그때 타이밍에 예전 운에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14년에는 전부 다 부동산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바꾸기 시작할 때 그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13, 14년에 그냥 갭투자로 왕창 지방을 깔았으면 또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때 빨리 들어왔으면 괜찮을텐데 이런 되게 아쉬움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당연히 저도 당연히 있고 그런 게 이제 성향이라는 건데 저는 재훈에서 그때쯤에 부동산 운이 들어온 거를 알아서 일부러 찍어서 해본 거였어요. 그때 14년에. 근데 그게 원래는 제가 있는 데가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 분들 되게 막 문서훈이 있다고 막 집사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고 그래서 무슨 문서훈이야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그거였던 거죠. 그 운이 발동 걸리는 그 분들이 제일 빨리 운에 반응한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빨리 반응할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운이 좋은 분들은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냥 오늘 듣잖아요. 내일 샀다고 바로 바로 문자요. 내일 샀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5천을 안 깎고 뭐 이렇게 안 알아보나? 3천 깎아달라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랬는데 그냥 바로 빨리 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14년에 도곡엑셀 산다고 하는 그 분이 맞았던 거죠. 도곡엑셀 45평 사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분이 맞았던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뉴스나 상황들이 팽배하니까 분명히 뉴스나 상황으로 나쁘지 않다 문제가 될까 별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분은 운의 반응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쪽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맞냐 그러면 참 그런 거죠. 19년도에도 그랬어요. 19년도에 18년 말에 이제 금리 조금 인상하면서 이제 블랙티지랑 헬리오 입주하면서 갑자기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거 들으시면 되게 이해 안 되실 텐데 그 강남의 중앙아이츠라고 저 삼성동에 있는 거랑 그거랑 저 청담동에 있는 청담사회를 두 개를 한꺼번에 매수했다는 거예요. 애들 명의로 19년도 봄에 근데 그 상황을 다들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서 다 까먹었을 텐데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 것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5천 내려서 했는데 전세가 안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사주고 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뒤로 30년 동안 운이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분명히 왜냐면 제가 보는 저도 물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이 시장하고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세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뭐 증여했으니까 다 끌고 가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다. 아니 그럼 대표님은 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바꾸셨어요? 주식은 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동산은 열 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 그냥 양도차선 하면 돼요. 그쵸? 네. 떨구면 되죠. 그쵸. 그런 방법인데 주식은 그냥 짤이 없으니까 제가 주식인데도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틀리면 그냥 두는 거예요.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가 퍼센티지로 까이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춘 투자하는 데가 어디냐 관점으로써 부동산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이게 좋은 사주가 있고 나쁜 사주가 있네요?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저는 좋은 사주인가요? 좋아지실 겁니다. 좋아질 사주? 네. 뺄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사주 궁금하시죠? 저는 다 물어봤거든요. 아쿠정 사주 미팅 때 제가 다 여쭤봤는데 선천적으로 좀 사주가 잘 안 좋으면 이거 좀 이렇게 보충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하면 인생은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표현할 때 치킨 것 같다고 생각해요. 치킨? 치킨 한 박스를 뼈 있는 걸로 순살 말고 뼈 있는 걸로 시켰어요. 그럼 뼈 있는 걸로 시키다 먹다 보면 어쨌건 퍽퍽살 머조 꺼야 되고 어쨌건 다리를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다리를 먼저 먹느냐 다리가 늦게 나오느냐 이 문제예요. 어느 구간 내에 분명히 그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 운에서 퍽퍽살 좀 드셨잖아요.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뒤로 퍽퍽살 먹을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먼저 내가 닭다리 먼저 먹었다 그럼 뒤로는 퍽퍽살 먹어야죠. 그냥 그런 조합도의 위치에 차이인 거지 언젠가 어디선가 좋은 운은 어차피 있다. 어차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이 좋았다가 나쁜 분다 나빴다가 좋아한 분이 삶이 행복해요. 좋았다가 나쁜 분들은 거의 멘탈이 나가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앞으로 계속 그러실 거라고. 받아들이시라고. 그럼 표정이 썩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받아들이라는 말이 진짜 마음의 심감을 울려요. 왜냐면 이런 거죠. 제가 보자마자 그러거든요. 이번엔 꽝인데 고생하지 마시죠.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고시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짐을 내려주게 한 느낌? 다들 아니 내가 왜 공부하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갈 것 같죠? 아니에요. 10명 중에 9.5명이 그쵸? 아니 나도 말하고 상처받겠지 막 이랬는데 그쵸?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번 해외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누군가가 이걸 잡아주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 막 그 오락하면서 자야 되는데 막 오락하고 한 판만 더 하고 잘게 할 때 옆에서 야 그냥 자 그치? 자야지 내일도 만들 이 느낌 있죠? 누가 이걸 잡아주길 바라요. 그분들도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문제는 자기도 공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안 할 순 없잖아 이러고 하는 게 또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지금 뭔가 삽질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삽질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년까지 삽질하고 안 되면 내년부터 다른 거 해야 돼. 그러면 되게 이게 개길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안 개겨요. 왜냐면 작년 이번에 안 되는 거 나도 아니까 빨리 털고 다음 라이프로 넘어가요. 이게 내가 운이 바뀌는 구간인지 아닌지 이런 걸로 어떻게 좀 캐치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생활하면서 좋아진다 나빠진다의 개념이 조금 미묘한 건데 정석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싹 바뀌어요. 정석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환경에 사람들이 싹 바뀌어요. 제가 지인 친구들 친구랑 한 2년 만에 밥을 저 저번 주에 처음 먹었거든요. 그럼 3년 동안 누군가 그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월용님이 옆에 있었죠. 우리 왜냐면 월용님이랑 저랑 전화를 맨날 밤에 하니까 밤에 하면 월용이 와이프가 그래요. 연애하냐? 이러고 연애해? 연애해? 왜냐면 전화를 30분 1시간 동안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낮에 또 그래 형 맞아 얘기 다 한 거는 그만하고 이제 내일 낮에 다시 얘기해요. 그 와이프는 저 새끼 잠도 안 자고 전화만 형하고 엄청 해대고 이러니까 또 그럴 수 있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당신의 상태세요. 그 사람들의 자산이 당신의 상태세요. 제가 25살에 일할 때는 옆에 분들이 제가 나이도 25살이고 대학원에서 일했으니까 옆에 분이 뭐 25취준생 30살 회사원 뭐 자산의 규모가 1억이요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이제 압구정 오고 청담동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자리 숫자가 다르죠. 옆에 있는 자산분들의 숫자가 다르죠. 아 자산가들이 오니까 그럼 그분들의 자산의 상태로 생각하는 판단으로 저한테 질문을 할 때랑 저는 이번에 취업이 돼요 질문할 때 이분들의 느낌과 운의 상태가 아예 다르죠. 저한테 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저는 제일 먼저 개운법으로 권장하는 건 동네부터 바꿔라. 판부터 바꿔라. 무조건. 그거 가지고 뭐 여행 가면 개운돼요. 이름 바꾸면 개운돼요. 그러면 솔직히 비웃죠. 그러면 강남의 분들은 맨날 해외 다니니까 운이 개운돼요. 안 그래요? 근데 막말로 우리나라에 해외 요즘에 안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전에. 다 다니잖아요. 근데 왜 그 뭐냐고 살아요. 이름? 이름 누군지도 몰라고 봐요. 저는 이름 관심도 없고 이름 생각해보면 그잖아요. 제니 포로페즈 어떻게 설명할 거고 마이클 잭슨 한자로 바꿔요? 하잖아요. 마이클 잭슨 한자로 바꿔가지고 아 좋은 이름이니까 떴네 막 이럴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 뭐 성명학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우리 조선시대 땐 이름도 원래 다 없이 살았어요. 중과 바꿔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호적 정리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름을 만들게 된 스타트예요. 학렬이나 족보라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 이하의 사람들한테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명학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성명학이 6개거든요. 학파벌이 한 6개 7개 정도 돼요. 그럼 한자에 있다 없다.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한자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자로 썼다가 운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 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호를 지어요. 그러니까 호함 이병철 이렇게 호함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호함을 지어요. 요즘에 누가 호를 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영어 이름으로 바꿔서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환경이나 판을 바꾸고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쉬운 걸로. 사람을 바꾸고 사는 곳을 바꾸고. 제가 부동산 업계에 와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동산 업계가 생각보다 디폴트가 되게 높아요.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니까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요. 보세요. 신용이 일단 무조건 좋아야 돼요. 정규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지 않은 이상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문서에 펴내야 되고요. 심지어 세금 공부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기본 숙지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도요. 웬만한 수준의 일반 이하 분들은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야 너 집 좀 사. 그리고 야 너 25살이니까 어려워. 열심히 해봐야 돼.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이거 생각보다 이 업종이 은근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 만약에 해요. 갭 투자해서 수익 났어요. 자 이제 전세태거 자금 대출해야 되거든요. 신용도 혹은 그동안 쌓아놓은 은행의 잔고 벌써 뭔가 좀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부러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다들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운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넘어오시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고 이제 성향이 약간 승질이 세면 상사 재수없다고 확 때리치고 그냥 사업을 할 텐데 안 되니까 내 마음에 그래도 남자들은 그 마음이 저 새끼 재수없지만 회사는 다녀야지. 기본은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나 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것도 이하인 분들은 아예 못해요. 기본 디폴트가 되게 높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보면 그잖아요. 우리 같은 투자하는 상황에서는 몇 회 있어? 강남에 집 있어? 이게 포인트지. 뭐 의사세요? 어쩌라고. 삼성 다녀요? 좋겠네. 대출 잘 나오고 이런 마인드지 와 인생이 끝났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 업종이 디폴트가 되게 높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대로 덜 하셔서 그럴 텐데 이 정도가 준비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 등기가 10개라고 와 와 운 진짜 좋네. 삼성 다녀요? 고생하시겠네. 그 핸드폰 제가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생했네요. 야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핸드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죠. 다들 등기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디폴트 값이 높으시네 다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출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번에 차 법인으로 뽑을 때 대출이 많으셔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집으로 한번 신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거 집 등기 보내면 그래서 아 이 정도면 통과되실 것 같아요. 다 이제 자기 집 보내서 이제 신용 통과하잖아요. 이제 대출이 많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그 정도 이상의 기본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신 분들의 라이프로 다음 단계를 하는 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백수시고 이런데 부동산 투자합니다. 아 그래요? 몇 채 있으세요? 한 10채 정도 법인은 혹시 아 법인도 한 3개 오오오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게 요즘에 격의 상태, 자산의 상태로 되는 시대로 선지국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지 않으시고 뭔가 이렇게 자꾸 자문사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주식 쪽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사회적 지위의 위치가 부동산 분들의 또 다른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과연 부동산으로 돈을 나는 벌었는데 사회적 지위의 명의는 뭘로 얻을 것인가. 근데 부동산 해봤자 적폐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200채 있어요. 그래봤자 적폐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명예는 어차피 그거는 자기만족적인 다른 부분에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돈을 버는 분 따로 있고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버는 분 따로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그 업계에서의 사주 스타일대로 순서로 그냥 배워야 되는 거죠. 어차피 어느 업계든 1등은 사주가 다 똑같아요. 특정 진로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저는 뭐가 맞아요라고 얘기할 정도면 넌 어차피 전문직이 아닌 거라고. 전문직이면 어차피 다른 걸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걸 안 하기가 어렵거든요. 반대로 직업은 백수, 회사원, 자영업자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모든 회사원은 자영업자, 사업자가 될 거고 이거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나 일반 회사원분들도 내가 돈 잘 벌고 운 더 좋아지면 당연히 사업자로 넘어가죠. 모두가 사업자를 위해 뛰고 있는 시대니까요. 이게 이제 시대상의 반영인 거고 사업자의 진로적성이 어딨어요? 잘 되면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제 나름대로 운도 있고 혹은 운이 좋아도 뭘 안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괄목화나 성장을 이루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이미 사주가 좋으시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법인 대표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대표로 사는 분도 있고. 뭔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보스가 되기는 조금 리더가 되기는 조금 부족해. 뭐 이런 느낌.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되게 고급지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너의 판단은 세상에 해주게 돼 있어요.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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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연봉이 너의 세상에 대한 너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때요?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주를 얘기하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설마 0점부터 100점 사이에서 질문하라고 하는 건가? 너가 1억 있을 때 나한테 한 5천억 있는 사람이 보면 너 5천분의 1등일 텐데. 크잖아요. 그 편차가 되게 커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는 봐요. 언제 타이밍에서 뭘 더 잘하는가만 중요하지. 사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사주가 좋아지나요? 걔네들이 당신과 어울릴 수 있는 자격이 되십시오. 근데 그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라도 넓히는 거죠. 자산으로라도 넓혀서 그런 분위기로 가던가. 저는 정말 요즘 사회에도 로터리 클럽 가는 분들 이해해요. 로터리 클럽 가는 분도 있고 라이언스 클럽 이런 거. 골프 모임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차 모임을 꽤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안 좋은 차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캐리어에다가 페라리 488하고 포르쉐 GT를 같이 갖고 와요. 차는 마이바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488이 나온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째는 차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서킷을 타요. 근데 그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죠? 제 차를 가지고. 그럼 제가 무언가 특별하거나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필요한 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무엇이든 잘하는 기본. 정말로 탁구를 잘 치든 테니스를 잘 치든 무언가 잘하는 상태가 되시는 게 그 사람들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좀 더 쉬워지는 방법이 같은 관점을 가지는 거죠. 투자를 뭘 잘할까? 어떤 주식이 좀 더 효율성이 있을까? 진짜 돈 있는 분들은 그런 모임에서 말하는 걸 되게 즐겨하세요. 우리나라는 디베이팅 문화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까고 이런 걸 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에스플레드가 2.1초인 거 봤는데 그거 아마 다른 회사들 따라오려면 못해도 한 1년 이상 걸릴 테니까 투자하는 게 맞을걸? 근데 테슬라는 지금 어차피 한계에 부딪혔잖아. 어차피 기가픽토리 해봤자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나올 건데 품질이 정확한데 어떡해? 나는 그렇지 않게 봐. 어차피 이번에 생산 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 순위가 줄었지만 아마 내년 되면 훨씬 더 뛰어넘을 거고 만약에 슈퍼차제가 더 좋아지면 날라질 수도 몰라. 이런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야 내가 보면 근데 사니까 테슬라 별로던데?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벤츠 EQ는 잘 팔려? 또 이러고 누가 싸울 수 있잖아요. 이런 문화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되셔 있거나 그런 모임에 가시면 정말 좋죠. 그런 데에서 서로 성장할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남에게 더 많이 들어요. 다들 투자 모임 가시면 제일 물건 많은 분이 제일 남한테 질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넌 이번에 뭐 샀니? 넌 이번에 뭐 샀어? 넌 이번에 뭐 샀어? 넌 이번에 뭐 샀어? 이렇게 다 물어보고 응 알겠어. 오늘 심하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남의 거에 한두 개 얘기로 자기가 전부 다 얻고 자기가 투자해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더 오픈되고 서로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이 낮고 높고로 떠나서 더 많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옆에 분들 보다가 더 많이 느껴요. 저도 친밀한 지인한테 부동산 사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제 지인들이 부동산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근데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몇 채가 있는지도 몰라요.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저를 위해서 옆에 사람들 빼고 나머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누구를 끌어들인다는 건 굉장한 망상이거든요. 그들 사주가 바뀔 거라는?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월용이랑 월용단이랑 모임을 하거나 혹은 정말로 저한테 개인 상담 왔을 때 막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 했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때 알아봤는데요. 들어보면 저도 해봤잖아요.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제가 갱생시켜줘요?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래서 실행력도 솔직히 말하면 운인 것 같고 거기까지 하는 것조차도 운인 것 같고 그런 공부의 깊이를 하는 것까지만 노력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노력만 왜냐하면 그 정도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정보화 사이니까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 정도는 다 아는데 그거를 직접 가보고 부딪혀보고 해보느냐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1%의 운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로. 사기죠. 아 사기다? 전혀 사기죠. 모든 성공한 사람은 그 아름다운 안 좋은 얘기를 포장되어 있어요. 제가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없는 사람 나와 보세요. 성공했다고 나온 분 중에 그게 마케팅입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그냥 잘 돼요. 김태희 보세요. 아 맞아. 그냥 잘 돼요. 남편도 잘 만나고 그냥 잘 돼요. 짜증나게 왜냐하면 그때 구간이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수학 관련한 쪽을 되게 좋아해서 동영상 봤는데 어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수학은 한 명의 천재가 나올 때까지 모두가 달라붙어서 유지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언제 천재가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아 공감합니다. 제가 수학 교육 전공이거든요. 아 공감합니다. 그래요? 공감합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텐인텐 이쪽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매해 1년 동안 버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의 벌 10억을 위해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라고 전 그 말이 차라리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노력이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꾸준하게 하다가 어느 특정 패턴이 나한테 맞는 걸 알아서 그 패턴을 잘하다 돈을 버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돈을 버는 분을 따라가려면 그 정도 시간에 그런 심리적 확신감에 수많은 통계가 자기가 스스로 필요해요. 이 정도면 이게 된다. 이 정도면 이게 된다. 이 연습이 굉장히 많이 깔려야 아 이건 되겠네. 사. 이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야 내가 보기엔 오를 것 같은데 사 이러면 내가 보기엔 안 오를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보기엔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아 내가 보기엔 아 긴가민가인데 그리고 안 샀어요. 그리고 나는 사서 올라갔어요. 그럼 같이 5천 시작했는데 얘는 5천이 이제 1억 5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1억 5천 투자할 사람끼리 모이겠죠? 그럼 1억 5천 투자하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면 어느 순간 5억이 있을 거고 5억으로 투자할 사람 모이겠죠? 그렇게 하는데 2년 돌아갈 동안 얘는 5천 가지고 썩빌시대도 끝났고 썩아시대도 끝나가는 것 같고 5천 갖다 할 건 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얘는 10억 투자한 애들하고 노니까 얘가 넌 뭐 사냐? 나 이번에 그러면 서울 재개발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야 그거 지금 들어간 거 고점 아니야? 네가 보기엔 고점이지 내가 10억 들고 있을 거 보니까 고점이 아니던데? 내가 그 돈을 얻는 순간 그 가격이 느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많이 사셔서 한 20채가 넘어가시는 분들 들어보면요. 그냥 지금 3억 있으니까 3억만큼 갭투자 되는 대로 다 사이겠다 이렇게 해야지 3개를 사야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냥 액수대로 한꺼번에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벌써 그분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장을 처음부터 그러면 그분은 바닥부터 성장해왔잖아요. 느낌 없이 그냥 사요. 왜냐하면 근데 얘는 처음 우리 그잖아요. 처음 살 때 한 채, 두 채가 어렵지 한 다섯 채 넘어가면 그냥 뭐 빨리빨리 사 한번 물어봐. 기계적으로 5백 깎아주고 말거야. 안 깎아주고 그럼 사. 가입하셔야 되나? 이렇게 빨리 사잖아요. 그냥 자기 확신을 모아줄 만한 그 노력이 있으냐를 반대로 저는 묻고 싶어요. 너가 그만큼 10번 실험해봤냐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수치로 매매를 했을 때 그걸로 수익이 10번 나봤냐 그런 확신이 만약에 그분한테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안 사고 계실 거예요. 그 확신을 10번 정도 확신이 든다면요. 살 때 고민도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살 때 고민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사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그런 플로우를 완벽하게 경험한 숫자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음 투자를 무서워서 안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자기가 그게 아니라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200억짜리 투자를 한다 150억짜리 투자한다 이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아까 이 액수가 중요하다고 질문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플로우가 잘 되냐고 질문하는 분만 태반으로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물건 사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택일 택시를 거의 다 해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날 얼마나 사는데 그거는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사요. 왜냐하면 이미 어떠한 문제나 사건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사는데 100배상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사는데 장금이 꼬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험의 누적치가 돼서 최적값이 높아지는 게 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봐요. 이 최적치가 많이 높아지면 그 다음의 라이프는 자동으로 그 다음 상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다리 찢어진 애가 아니라요. 뱁새가 잘 뛰어드는 연습 좀 하고 황새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억 있는데 1억짜리 다 투자하고 나는 3천 쪼개고 싶은데 그럼 3천 쪼개서 성공했던 사람들한테 그 상황을 다시 배워서 연습을 해보던가 그거를 혼자 10번 이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던가 그러면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로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투자 영역에서 올라가면요. 아래 영역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위험하다고는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상담하고 왔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지금 고점 아닐까요? 물어봤는데 그분 28살인데 지금 집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28살인데 집이 없고 현재 회사 다닌 지 3년 된 여자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귀엽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지. 화이팅. 화이팅. 이거 밖에 뭐 더 제 주변에는 벼락거지들만 있습니다. 주변인들 정리하면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도 있네요. 벼락거지가 아닌 분들이 있는 모임으로 나오세요. 개척을 하는 거죠? 네. 나가는 거죠 내가? 주변 정리하고? 옆에 사람들을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모임을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무언가 기본 스탠스가 있잖아요. 스탠스가 옮이는 방법은 배움과 모임 통해서 답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라이브로 이렇게 보고 강의 요즘에 많이 듣잖아요. 솔직히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큼 운이 바뀌는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와 릴레이션십을 서로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운의 교류라고 전 표현을 한 편인데요. 누구랑 누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누구한테 대답을 하죠? 이것조차가 운의 교환과 교류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형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야 뭐 하는 게 좋아. 그럼 제가 이 뭐 하는 게 좋아 라는 이 단어 속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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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때문에 지금 넌 이런 거 좋아 라고 나오겠죠. 답이 빨리 나오는 거는 제 스타일이지만 얘한테 이런 제안을 할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월용리랑 방금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형은 그거 물건 팔았는데 왜 저한테는 팔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다르니까. 나는 1가구 1주택을 만들어야 되고 너는 그게 지인명이니까 안 팔아도 되는 거고 그런데 월용림 입장에서는 왜 형은 몰래 팔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한테는 팔지 말라고 그랬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케백하고 정원보다 케백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으로 내가 나가서 만나야 되는데 다들 생각은 이렇게 보고 잘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뭘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의아스러우실 텐데 다들 그래요. 그런데 왜 다들 유튜브 안 나오고 이런 거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강남에 진짜 많은 전무직들이 저한테 손님을 올 거잖아요. 다들 최근에 고민이 뭐냐면요. 저는 유튜브로 나와야 될까요? 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어요. 다 풀북킹인데 뭐하러 그런 걸 해요. 그럼 유튜브 나오는 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마케팅이라든지 그렇죠.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 거기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전무직 분들은 여러 업체가 있어요. 필라테스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유튜브를 보면 도대체 그걸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도 시대가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나올까? 그럴까요? 과연? 내가 PT를 동영상을 보고 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 PT를 사람한테 배운 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한테 직접 만나면서 이렇게 잡아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느낌으로 배우고 다른 분 동영상을 보고 하면 금방 자극의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영상만 보고 내가 뭔가를 배워서 했다. 거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다 오프 더 레코드라고 강의하고 나서 다 뒤풀이하면서 이렇게 또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돈을 벌고 돈을 버니까 더 끈끈해지고 저는 진짜라는 말이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오룡단이 이런 데 강의할 때 제발 돈을 벌어줬으면 좋겠다고. 제발 제발 진심으로 당신이 돈을 벌길 원한다고. 진심으로.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만 다음에 또 봐요. 저 손님들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진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한 22년째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안 와요. 그런데 그분들 이게 누구한테 들을까요? 그때 그 옆에 분들한테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살아남아서 강남에 있고요. 이분들은 못 살아남아서 없어졌거든요. 이분들한테 아 그때 걔 갔던 애 그럼 지금 어디 가 있어? 이렇게 들어요. 그럼 기분이 좀 되게 별로죠. 그리고 반대로 점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면 점을 운이 나쁜 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99%세요. 지금 들어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시죠? 운이 좋은 분들이 정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봐요. 엄청나게 많이 봐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60대 강남 아줌마가 할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병원 가기 애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보기 두 개밖에 할 일이 없다고. 맨날 병원 가고 맨날 전보고 맨날 병원 가고 맨날 전보고 이래요. 점집 투어를 맨날 하고 있고 병원 투어를 맨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적의 상태를 찍으려고. 진정한 최적의 상태를 찍는 분들은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 손님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이주일에 한 번씩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이 남자로 세고 세었어요. 남자로. 여자들 아니고 남자로. 그분들 다 사업하는 분들이세요. 다 전략자예요. 다. 내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건데 이번에 임원을 예를 뽑을까? 그럼 내가 이번에 전략 계획으로 땅을 하고 땅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이걸 창고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걸 사업으로 살까? 이거 다 찍어서 주문하세요. 벌써 답변이 가능하세요? 당연하죠. 오 신기하다.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배우는 게 아니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예스노라고 말하지만 제가 배우는 거죠. 제가 그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배운 거지 제가 운이 좋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의 핵심은 뭐겠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저의 가장 좋았던 개운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었다는 생각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스펙트럼 사이에 사업을 물어보고 돈을 물어보다가요. 인간계가 들어가고 인간계가 들어가고 친해지다가 형, 동생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변에 다 벼락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할 일은 돈이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공부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그 기본 디폴트로 당신은 더 레벨업 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달리기 할 때 내가 달리기 할 때 제가 이제 다리도 짧고 팔도 짧으니까 못 뛰잖아요. 그럼 내가 엄청 열심히 뛰어야 돼요. 옆에 있는 애들이 떠요. 제가 중학교 때 최고기록이 13.9촌과 14.1촌과 최고기록이거든요. 알으시네요. 미친 건데 미친 이유가 있어요. 옆에 같이 뛰는 애가 럭비 선수였어요. 옆에 있는 애가 럭비여서 실은 부정 출발해서 좀 빨리 나온 건데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긴 게 아니지 어떻게 초가 빨리 나오겠어요. 부정 출발도 열심히 빡 해서 먼저 빨리 반응했지만 옆에 애가 럭비 선수여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럼 옆에 애 때문에 내가 그날 미쳐가지고 진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한 10분 동안 누워있었어. 진짜. 근데 그렇게 옆에서 미친 수시 뛸 애가 나랑 항상 트레이닝 하겠냐고요. 걔는 절대 안 뛰죠. 나랑 2초 차이 나는데 걔는 진짜 13초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13초 10초반 12초 후반 이러는데 제가 걔를 어떻게 따라잡아요. 절대 못 따라잡죠. 근데 그 따라잡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조차가 실제로 노력이신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조차가 저는 모임에서 계속 질문을 육하원칙으로 들이대라고 들이대시라고 언제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때만 힘드니까 그때만 하는데 들이대시라고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버는 거를 나는 당신을 질투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돈을 벌면 나한테 상품권이라도 더 쏘고 커피라도 하나 더 쏘지 당연히 나한테 나쁜 악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더 잘되게 해드리고 노력하고 싶으니까 더 잘되시라고 더 잘되시고 나서 우리 함께 가자고 멋있네요. 근데도 안 하는 분 엄청 많아요. 백날 이러면 뭐해요. 저희 이번에 실거주 집사라고 했는데 지금 두 명 샀어요. 15명 따로 모여서 얘기했거든요. 두 명 샀어요. 두 명 세 달 동안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팔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냥 속으로 팔자네.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되게 슬픈 일이에요. 되게 슬픈 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꿔지는 거죠. 노력으로 연습이 많이 된 상태로 프랙티스를 많이 하던가 프랙티스 메이커 퍼펙트 있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던가 그들과 대화하는 상태로 만들던가 제가 솔직히 그분들하고 제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다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랫부터 올라오는 모임들에서 노력하시라고요. 근데 그거에 드는 돈이 우리 모임 나오는 돈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500만 원, 600만 원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해봐야 10만 원 강의 드는 거 요즘 강의비 되게 싸잖아요. 강의비 한 번 강의 어느 특정분 강의 드는데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여기서 부동산 안 넘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골프 모임 갔다고 쳐봐요. 그럼 골프 모임 가면 또 천차만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뭘로 친해질 수 있어요. 뭘로 대화를 해서 그들의 딱 한마디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진짜로 딱 한마디만 해줘요. 너 뭐 해봐 그러면. 이렇게 딱 한마디 해줘요. 인연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뭔가 대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30살 초반에 제 원래 시력 오른쪽 2.0이에요. 왼쪽 1.3이고 저 시력 엄청 좋아요. 근데 같이 손님으로 왔다가 친해진 누나가 다 패션 쪽이 되게 그때쯤 패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택수야 너 그냥 정장 입고 안경 써볼래? 이러는 거예요. 왜요? 너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는 뭐 네가 못생겨서라던가 네가 좀 이미지가 그지같아 뭐 수많은 얘기가 있겠죠. 하지만 그 한마디로 저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죠. 그분 딱 두 마디 써요. 누나 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주말에 시간 내 나랑 안경 사러 가자. 그게 다음 단계에 대한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로 다들 하...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분이 택수야 너 정장도 맞춰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이요? 너가 정장 맞추는 돈 비쌀 거야. 근데 거기 가서 한번 맞춰봐. 이러는 거예요. 그날 정장 가는데 330만 원짜리더라고요. 근데 31살에 330만 원짜리 정장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요. 멘탈 나가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렇지만 또 지인 찬스로 싸바싸바해서 180일 맞췄거든요. 180도 작은 돈 아니에요. 비싸다. 미친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 맞추고 나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 정장 아직도 있고 있어요. 심지어. 12년 됐는데 아직도 똑같이 있고 있어요. 근데요. 그 정장이 제일 괜찮아요. 그 최상위 전문가를 처음 만나볼 때 그 느낌을 경험을 했던 거죠. 청담동에서 누나들 두 명과 함께 전문가한테 옷을 맞추면서 이 원단은 제가 이태리에서 갖고 올 때 비행기로 제가 싸들고 공수한 원단인데 특별히 지인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잘 봐드려야 돼서 잘 해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그 남자들 있잖아요. 라펠 이런 거 옆에 하는 거 스타일 다 하는 거 이거 하면서 아니 왜 이게 50만 원 추가지? 이게 50만 원 추가지? 하지만 뭐 또 이해할 수 있지 뭐 근데 또 그래서 어 너무 비싸요 막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와 미친나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느낌으로 빠른 속도로 랩업했잖아요. 다음 산 정장은 위열에 합쳐서 17만 원. 근데 이제 수선하러 가서 여기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선비 8만 원. 25만 원인데 남들이 볼 때는 왠지 50만 원짜리 갖고 아 배웠잖아요. 빠른 속도로 적응.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다 그렇게 사서 이렇게 다 수선해서 고쳐 입죠. 이렇게 그렇게 아닌 사람 어떻게 배워요? 저도 부자 언니 소개로 청담동 미용실 갔다가 55만 원 내고 울면서 집에 오는 일이 떠오른다고 그래도 어쨌든 그런 느낌을 이제 배우는 거죠. 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도 뭐 머리 한 거는 머리가 길어서 없어지지만 옷은 안 없어지니까 제가 뭐 키가 커야 말이죠. 돈이라는 게 원래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게 딱 있나요? 돈은 누구나 벌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에 대한 기준 많이 많이 벌고 싶어요. 제가 손님 중에 100억 200원 분들은 새 옷을 쐈어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키는 가만 문제예요. 지키는 가만 아 지키는 거 네. 저의 소망은 그 손님들이 100억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3년 후에도 4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손님물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 돈을 까먹지 않는 게 목표예요. 안 다치게. 네. 돈은 진짜 언젠가 인생에서 다 벌어요. 다 버는데 얼마나 지켜서 유지를 할 수 있고 더 까먹지 않는가. 왜냐하면 인생의 플로우라는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요. 고수는 안 까먹고 잘 되는데 집중하고요. 하수는 돈을 버는 데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자산 구조의 차이인데 어제도 제가 손님한테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1억 있는 분이 부동산이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100억 건물주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할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건물주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 100억짜리 건물 있는 분이 진짜 머리가 빠개지도록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건물주들 만나볼 때 맨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이 건물과 주변 건물에 대한 히토리를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옛날에 그랬는데 누가 살려다 말았고 옆에 건물하고 하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죽으면 뺏으려고 그랬는데 증여를 했는데 이 새끼가 안 팔아가지고 내가 딜을 했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지금 이게 있는데 내가 이래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세요. 시스토리가 있어요. 근데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일단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없구나. 저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아요? 돈이 없구나. 저는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돈이 없구나. 근데 돈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전부 다 육하원칙을 주문해요. 제가 내년에 이거를 누구랑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팔고 요구로 사서 이렇게 변동하려고 하는데 시기상 맞는지 적절한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TPO로 질문해요.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제가 되게 세부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그 손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정도까지 물어봐요. 제가 와인이 2010년 빈티지랑 2013년 빈티지가 있는데 2010년 빈티지를 오늘 먹을까지 13년 빈티지를 먹으려고 고민한다. 근데 지금 점수가 2013년하고 10년이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는 분과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다들 야 그걸 뭘 물어봐 해요.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자리에 2010년 걸 가져가야 돼요. 페이트리스 150만 원짜리를 지금 내가 와인을 가져갈 건데 이 와인을 어떻게 따서 이 사람이 간복할까? 그럼 이분이 레드 와인이 좋다고 느낄까? 화이트 와인이 좋다고 느낄까? 오늘의 메뉴는 그럼 해산물을 이분이 저도 느낄까?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맞추고 가요. 내가 생각을 뭉뚱거려서 질문하신다는 거는요. 내가 그만큼 준비가 덜 되셨으니까 이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단계가 넘어가는 순간 그 상황 이후의 자유도는요. 훨씬 더 커져요. 훨씬 더. 돈이 많을수록 자유도가 커지고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투자의 테크닉을 발휘해야 돼요. 인생이 그렇고 문제는 거기서 손을 안 보게 하는 게 저의 임무이고 저의 일인 거죠. 그거 해주다가 남조언을 시키니까 제가 투자하는 거고 남조언을 백랑시키면 뭐해요? 내가 그진데 그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제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제코 투자해야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넘어온 거고. 진짜 팔자 고치기 어렵네요. 제 친구도 실거주 안 삽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팔자구나. 그냥 그거를 빨리 되뇌고 재제끼고 빨리 다음 사람 또 만나서 인원을 만들어야지. 제가 늘상 하는 말 있어요. 제가 누군가랑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걔랑 잘 안 친해져요. 왜 친해지려고 그러세요? 인생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사람은 바꿔 쓰거나 안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요. 안 맞는 사람을 빨리빨리 제끼고 더 잘 맞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나랑 잘 맞는 사람과 더 좋은 라이프를 살기도 바빠요. 저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안 맞는 사람을 왜 고쳐 쓰냐는 거죠. 안 맞는 사람을 고쳐 쓴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을 빨리 제끼면 그 자리에 마치 물을 퍼 놓으면 이 자리에 빨리 물이 들어오듯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울 거예요. 사람이 친해지거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고요. 우리 보면 초중고 친구들 엄청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정상이에요. 내가 운이 좋아지고 달라지면 내가 운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춰서 들어와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랬잖아요. 친구를 덜 만나는 대신 다른 옆에 투자하는 친구들이나 투자 모임을 토요일, 일요일 내 돈 벌어 다녔다고. 그냥 누군가랑 밥을 먹고 있다니까요. 그 누군가가 누군가가의 문제인 거지. 그런 걸 좀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들기 쉽잖아요. 나의 말을 되게 딴지 걸어요. 그럼 만나지 마세요. 그게 딴지를 걸지만 잘 되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딴지 거는데 꼬면 만나지 마시고요. 저는 뭐 그런 분들 웬간하면 서로 대화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거의 없어가지고 안 맞는 사람하고 뭐하러 지내요 할 일 없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죠. 좋은 사람 만나기도 진짜 인생이 짧아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간이 10년 단위로 대충 끊기죠. 26부터 35을 보면 35이 최악이었고요. 27, 26일 때는 괜찮았어요. 취업을 했거든요. 취업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때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운이 좋은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취업을 했는데 지금 취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취업한 상태 아니시잖아요. 취업이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 취업이었다. 진짜였으면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유지를 하나느냐 안 하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김연아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잠깐 떴다 내려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유지하는 게 본업이고 유지하는 게 진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돈 번번호 진짜 많이 온다고. 제 옆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겠어요. 한 500억 벌으셨어요? 아니면 말하지 말고 솔직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 사람이 단돈 1억이라도 그거를 5년 동안 더 유지해서 더 뒤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가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운이 진짜로 그 사람이 자기 운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 후렝님은 나는 취업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운이었던 거예요. 좋은 운인데 왜 안 다녀요? 그렇잖아요. 좋은 운인데 왜 안 다녀요? 그럼 좋은 운이면 다니면서 이것도 하든가 알고 보면 방송 안 할 때 아니면 백수 아니에요? 백수야 백수 아니에요? 백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 운이시면 회사를 그만 다니고 사업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넘어가는데요. 되고 있잖아요. 회사가 나한테 그때 당시로는 컸지만 지금은 작은 거예요. 이미 사업자 운으로 진입하신 거예요. 다시 회사 운으로 가실 일 없으실 거잖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좀 버시나 봐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실제로는 벌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업종을 포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돈 벌었던 분들이 회사는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로 넘어가건 사업자로 넘어가건 후랭이 님은 사업자로 넘어가신 거죠. 넘어가셨고 후랭이 님의 입장에서는 작년이 최악의 해야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업종이 확정되는 연도세요. 이 업으로 확정. 이 업으로 확정. 원래 열심히 할 때랑 그냥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업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잘하시는 때가 확정되신 거죠. 환경에서 나쁘냐 라는 질문하고 내가 괜찮냐 라는 질문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작년 이번에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 되게 안 좋은 때였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돌아가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죠. 근데 실제로는 밥 먹고 잘 놀러다니고 남자친구 잘 만났잖아요. 그건 그렇죠. 참 힘들으셨나 봐요. 여자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냥 똑같아요. 인간사와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는 외부 상황으로 해서 내가 얻어맞은 건지 나의 인생에선 어땠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외부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나의 인생은 실제로는 되게 문제없으셨던 거예요. 하신지 이거 후랭이 TV 하시니 계속 시간이 되시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나의 인생이 안정되고 있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신 거죠. 외부 상황 문제를 끌어들어올 때는 이런 거예요. 저한테 전 볼 때 제가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쭉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때쯤 상속받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안 하는 분들이 맨날 저한테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님 어때요? 그러면 잘 있다가 돌아가시겠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없죠. 내 인생이 바뀌어서 돈을 받으면 정확하게 꼭 아닌 것들이 또 부모님 건강은 어쩌냐고 그건 절에 가서 질문하시고 병원 가서 질문하시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죽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너 이 아시지 언제 죽을 것 같네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맨날 마지막에 그런 거 물어봐요. 건강은 부모님 건강은 어떠시냐고 그럼 제가 이 판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건강 물어보겠지. 근데 건강 물어보시는 분은 첫 번째 질문에 건강을 물어봐요. 그분 진심이거든요. 그게 최우선이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실은 암이기인데 지금 건강 문제 있었습니다. 17년부터 아프셨어요? 17년부터 그때쯤 있으셔서 이러면 이번에 안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지 뭐 다 끝나고 저 이제 건강은 어때? 할 거 없어서 질문 짜내고 있구나. 던지는 거지. 그쵸. 내가 무슨 의사냐고 난 언제 죽는지 얘기해 주지. 그쵸. 어떻게든 죽을 건데 어디가 아프던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앞으로 이제 사업이 번창할 거면 명약관화한 거고 어차피 이 업종을 계속 가실 상태이신 거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니까 알고 보니까 투자는 덜하다고 자기는 느끼시는 거고 생각보다 방송 쪽이 좀 더 맞다고 느끼시는 거고 그거는 돈을 벌다 보면 하게 되는 게 있고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본업입니다. 그게 본업이고 그게 자기 업종이죠. 자기 업종을 지금 찾으신 거예요. 실제로는 작년부터 실은 구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왜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투자보다는 지금은 저는 본업이 좀 맞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게 투자로 돈을 못 벌 상의 상의인지는 모르지만 상의가 되기 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운이 스타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렝이님 나이로는 35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호랑이띠 36세. 36세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후렝이님이 이제 26살 정상직업 얻으신 상태이신 거예요. 남보다 10년이 늦게 이제 스타트를 하신 거죠. 그럼 그 안에 수많은 난리구슬 해놓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스타트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트. 그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늦으니까 제가 결혼도 결혼도 늦고 돈도 뒤에 있고 이제 업종도 이제 스타트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신 거죠. 앞으로 장례가 총망되시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기반을 다지는 구간에 있을 때는 투자로 넘어갈 시간이 없어요. 투자로 본업이 되지 스타트로 투자로 본업이 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제 본업이 정리가 이렇게 막 바뀌는 와중에 막 투자를 했었던 건데 그게 다 재미를 못 봤고 재미가커녕 다 까인 것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구간은 다 지워져야 될 추억이니까 아 맞습니다. 만약에 후랭이님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되죠. 스물 네 살부터 서른 네 살까지가 인생에서 필요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없어도 지금 잘 사실 수 있을걸요. 아 그래요? 그때 한 것 중에서 지금 남은 게 없잖아요. 여친도 안 남았을 거고 투자도 안 남았을 거고 그때 회사 다녔건 또 때리쳤고 집도 바꿨을 거고 그때 일을 지금 하는 게 없고 그럼 이 구간은 엄밀히 말하면 좋게 말하면 10인 10의 준비기간이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구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고 후자가 더 맞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흉운이 끝난 거고 거기에 주로 이렇게 바닥찍 초반원에서 바닥찍고 상승할 때 첫 번째가 초반에 부모님 문제가 왕창 들어와요. 왕창 들어오고 그 문제들이 뭐 집안이 망하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집안의 빚을 얻거나 뭐 내가 소녀가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스타트가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이게 먼저 들어오면 뒤에 인생은 괜찮다는 뜻이세요. 시작부터 퍽퍽살 드신 거죠. 엄청 퍽퍽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퍽퍽살 먹고 이제 목을 뜯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목 뜯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계속 퍽퍽살 뜯거나 계속 닭다리살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어디선가 좋은 운은 들어와요. 단지 이제 뭐 여자로 치면 70대 때 남자 운이 들어오면 어디다 써먹고 남자 입장에서 60대 재물운 들어오면 어디다 써먹고 뭐 그게 좀 좀 답답해서 그런 거지. 왜냐하면 그때는 생각이 굳기 때문에 뭘 안 해요. 운이 좋아도 자기가 뭘 안 해요. 그래서 초반원에서 스펙트럼이 넓은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한 분들이 나이 먹고 나서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도전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에라 먹으러 그냥 해보거든요. 그러다가 답이 나오는 거고 그 스펙트럼이 초반원에 차라리 그래서 고생이 우리 초년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초반에 고생이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 차라리 나아요. 다음 도전을 주저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안 되면 뭐 언제 뭐 됐어.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아시겠지만 1억 가지신 분들은 투자를 굉장히 망설이고 이거 망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는데 100억 있는 분들은 코인도 한 2억 사고 주식도 한 2억 사고 건물도 한 3억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알고 보면 그분도 다 몰빵이에요. 생각해보면 알고 보면 돈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다 몰빵이에요. 분산 투자 안 해요. 없는 분들이나 더 분산 투자하려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고 진짜 돈을 부는 분들은 한 방에 투자를 한 방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분산 투자를 하죠. 요즘만큼 투자하기 피곤한 때가 어디 있어요. 지산도 고민해야 되고 생숙도 고민해야 되고 아파트도 고민해야 되고 실거주도 고민해야 되고 법인도 고민해야 되고 시대가 굉장히 분화된 구간까지 진입을 한 거예요. 벌써 벌써 진화가 많이 되었고 요즘만큼 이거를 다 하시는 분이 있는 시대도 시대 정확히 말하면 시간인 건데 작년부터 이번에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구간에 있죠. 옛날에는 거의 다 한쪽만 했거든요. 이게 되게 넓어지는 구간이 요즘 같은 때이기도 하죠. 미래가 촉망하다고요. 제가? 어쨌든 바닥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좋은 운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상황이나 판부터 사람부터 바꾸는 걸로 진짜 뼈뜨리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기본 공부는 솔직히 누구나 그 정도는 다 한다. 예를 들어 저한테 부동산 물어보거나 대화하는 분들 중에 강의 10개 이하로 들은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들어요. 그냥 다. 그 정도는 디폴트로 깔고 있는 거고 요즘에 뭐 재개발만 하고 재건축만 하고 갭 투자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정도는 다 하는 구간이니까 최대한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누군가가 더 빨리 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더 빨리 끌어줄 거라고 그게 더 빠른 속도로 랩업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게 하다 보면 내공을 쌓다 보면 자기가 맞는 성향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레벨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4년간 정말 많이 올랐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노무현 때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노무현 때 못했던 리먼 사태 아니었으면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일 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대입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그걸 완성시키고 싶으실걸요? 완성? 네. 그 완성이 지금 얘기하는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완성을 시키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공부했던 시대는 1980년대예요. 그때 경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싸울 거거든요. 실은 거기를 파고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서 또 멘탈이 나갔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식 창구에 가서 상담원이 주식 계좌는 만들어 보셨어요? 아, 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케이. 경제에 대한 생각이 이러고 이러시구나. 역시 변호사분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내놓는 결과적인 판단은 누군가가 결정할 건데 그 판단의 경제 주체의 관념이 80년대, 90년대에 있던 경제의 관념으로 생각을 하겠구나. 그러면 좋지. 이런 시대를 경험 안 해봤을 테니까. 그런 판단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 판단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책과 반대로 갔죠.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시대상의 관점들이 동일하게 먹힐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 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의 다 부동산이에요. 그린빌트 부동산이에요. 가셔서 공직자들 다 띄워보시면 다 그린빌트 부동산에 다 땅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으로 간다의 전지 조건은 투자를 여러 방식으로 여러 개를 작업을 해보거나 외부 상황에 맞게 투자하는 스타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분들조차도 실은 묻어두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묻어두기와 정책에 대한 기대에 맞는 투자 포트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솔직히 LH가 땅을 사고 안다고 막말로 그거 안 사면 개인들이 바보 아니에요? 저는 산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LH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내부자자료라고 생각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띄웠다면 그걸로 다음 투자를 생각해보는 거는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주식으로 돈을 번분도 있고 안 분도 있지만 내부자자료를 솔직히 아름아름 다 모를 수도 없는 상태이니까 그럼 그분들의 투자 패턴을 봤을 때 어차피 이분들은 묻어두기 형태를 갖고 있구나. 묻어두기고 부동산으로 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직자들 보시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또 아이디어를 내야죠. 그럼 이분들이 어떠한 계획으로 정책을 끄고 가는 라이프로 살아왔을까? 그분들이 정치나 변호사를 하는 와중에 무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들은 지금 있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대부분 다 반포 살아요. 그러니까 왜 반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잠원동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는데 반포에 고위 공무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똑똑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 판단들을 안 했겠냐고요. 다 생각을 하고 입지와 포지션을 정했겠죠. 똑똑하다. 네. 그분들이 당연히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똑똑한 분들이 내가 일을 하는 바람에 투자를 못했을 때 시간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왜 그 물건을 생각을 했을까? 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정말 많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정책을 잡았어요. 그러면 다음 방향은 어떻게 할지는 다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은 업태의 스타일도 다 정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을 반대로 정책을 내놓을 때 그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분들이 포지션을 잡았는지 우리 그잖아요. 그분들이 집을 파느냐 안 파느냐. 그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반면 교사가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거가 이미 다 알려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로 전국이 다 불장이었고 더 갈까요? 그겁니다. 사실 결론은. 얼마나 더 갈 것으로 보고 계신지. 저는 이번에 제가 월용단이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세종, 청주, 대전 임장을 같이 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은 제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울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여지는 구간에 있다. 세종은 지금 전세가가 임대차 상품인데도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안 올라오고 애매해요. 이유는 그 동네의 동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종이 지금 매가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저는 우린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가가 따라 올라와주고 최근에 몇 년은 매가가 올라가서 전세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임대차 상품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가가 따라 올라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때잖아요. 이 기로에 있는 때의 상태에서 세종은 전세가가 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가 내려오든지 얘가 올라가야 되죠. 대전은 두 가지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청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면서 물건이 없어지는 동네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서울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대전이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냐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동네가 더 날 것 같은 애매한 감이 있죠. 그렇다고 대전이 아로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저는 그게 지금의 앞으로 서울이라고 봐요. 안 오르는 건 아닌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실거주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을 이제야 하고 있는데 실거주가 이제 미쳐서 진짜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아마 이것도 다른 분들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인데요. 지금 일반 분들이 집을 사야겠어. 내 돈을 다 털어야지. 이럴 분들은 다 샀어요. 이미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아닌 분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의외로 그냥 전세로 밀려가는 거를 인정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6, 8억대 구간들만 매수가 빨리 일어나고 일반 뭐 15억대 전원 이런 데들은 띄엄띄엄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정부가 말한 대로 옮기려니까 돈도 더 많이 들고 세금도 그러니까 잊자. 잊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음 급지로 옮길 때 상황은 뭐겠어요. 예를 들어 마포에 있는데 강남으로 급지로 변동하고 싶어요. 6억. 거기서 목동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몸테크하고 5억대에서 4억대에서 간신히 비비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있어요. 이미 정부가 만들어놓은 틀이 누더기가 아니라요. 굉장히 촘촘해요. 그 촘촘한 상황을 뚫어 가려면 진짜 연봉 2, 3억 이상이 돼야만 더 벌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내 것만 오른 것 때문에 다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서는 오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덜 난다 안 된다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가 맞아요. 그럼 그거는 이미 투자자는 떠나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초고가를 더 잡아야 되느냐 이거는 약간 좀 취향이라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합니다. 다른 부분이라 하면 상품을 바꾸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아파트에서? 상품을 바꾸는 건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방은 상품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주 썩빌 이렇게 사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리 수도권만이에요. 수도권만 오세훈 시장이 된 이후로의 앞으로 미래로 인해서 수도권 썩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썩빌 이렇게 특정 구조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파트의 최상위층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최상위층인 건물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반대되는 최하위층인 썩빌들이 따라 올라가주는 구조로 서울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방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방은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은 물건들이 현재 알고 보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이번 년 말이나 내년이 되면 뭐가 다음 움직임이 있겠어요? 지방 맞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어느 정도 기세가 다 올라왔어요. 쉽게 말하면 실거주들 니들끼리 한번 올려봐 이런 거지 투자들이 누가 30억짜리를 한꺼번에 사려고 마음을 먹겠어요. 어차피 사봤자 뛰면 세금 내면 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서 서울은 스펙트럼을 넓게 사고 혹은 인천같이도 스펙트럼을 넓게 사고 그리고 경기도는 토지거래호점에 못 사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거기에 맞는 다음 턴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하죠. 항상 하나의 사이클이 도는 것의 마지막은 딱 두 군데가 해요. 김해하고 광주요. 왜 김해하고 광주예요? 경남 김해와 이제 전라도 광주가 하나의 스펙트럼 하나의 그런 피리어드의 마지막을 저는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 편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최근에 많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이게 피리어드가 하나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얘네가 이쪽이 올랐으니까 마지막 다음 처음 피리어도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서울이 취업 올라주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로 지방이 마저 따라서 거기에 뭐 키맞추기라고 하든 여기가 좀 나쁘지 않아서 이 동네 분들이 그게 맞아. 서울로 올라가려는 진입을 포기하고 여기서 더 하느냐 여기에 기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저는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음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는 금리 금리 간다고 다들 다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요 이미 집을 가지신 분들의 마인드고요. 내가 이자를 100만 원 50만 원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의지를 저해하는 역할을 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지를 저해한다. 그럼 그분들의 사는 매수 스피드가 또 더 고가에서는 늘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세요. 금리 이건 예상하기가 어렵지만은 금리 커봤자 어차피 다 합쳐서 0.5에서 0.75 이상 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가 실거주자로 돌아설까는 반대로 지방에서 매도를 해보시면 돼요. 지방에서 분양권을 매도해보시고 그러면 요즘에 생각보다 잘 안되고 생각보다 손필요해야 되고 생각보다 몰래몰래 다운이 쓰자고 하고 많은 조건들로 조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들은 어차피 비거세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싸게 들어와요. 그러면 법인들이 매도할 때 최고가로 받으면서 법인으로 어차피 다 해주면 되니까 법인으로 매수하고 매도할게 이런 것들조차도 애매하게 안 먹히고 나는 그냥 손필을 싸게 사고 싶어 이런 장이 됐거든요. 지금 지방에서 분양권 매도할 때 약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로 왔으니까 실거주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패닉바잉으로 들어올까? 들어올까? 과연 들어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패닉바잉? 그런데 우리 그 얘기 백날 했는데요. 수도권이 물건도 없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미친듯이 올라갔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수익률이 아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집 있는 분들이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거지 집 없는 분들이 갑자기 실은 제가 20억이 있는데요. 변형은 절대로 없어요. 있는 사람끼리의 서로 간에 집 교환이 일어나는 구간에 있는 거죠. 있는 사람이 더 있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또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하반기 남았고 내년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수도권에서 얼마나 더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수도권이나 서울 쪽은 더 이상 투자자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거는 아파트 권역박 나머지들에서 잡을 나와야 된다고 보고 아파트 투자만 하려고 본다면 지방 가야죠. 지금부터라도 계속 지방에서 뭔가 답을 고민을 해봐야죠. 우리는 아파트 많이 하니까. 아파트로 간다면 지방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런 저평가 지역 저평가 아파트는 어떻게 찾으세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신간관계상 개인적으로 저평가는 지역적 격차가 커지면서 바뀌는 데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신택지 얘기할 때 장화 신고 들어가서 벤츠 타고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완전 허허벌판들이 새로운 신도시가 되거나 새로운 입지로 변모하는 것들이 투자에 항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평가라는 개념보다는 도시가 발전하는 상에 맞춰서 투자한다가 좀 더 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평가라는 단어보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평가인 곳은 나중에 매도할 때 힘들어요. 간단히 말하면 구도심의 신축보다는 신축받을 신축이 쉽죠. 운영하기가 쉽죠. 수익이 나는 것도 매도가 잘 돼야 되니까 매도 관점으로 볼 때도 구라차가지고. 지금 대구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구 미분영률 올라가는 거는 문제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문제없다? 그게 소진이 얼마의 기간 안에 되는가만 좀 지켜보고 있지 쌓이는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잘 소진되고 있나요? 지금 쌓여가고 있죠. 조금씩 지금. 쌓이는 게 그 정도는 아직은 좀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 편이에요. 앞으로 조금 더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공급이. 그 정도는 저 생각에는 옆에 있는 구미라든가 이런 데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차오르면 거기도 마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려할 정도의 우려는 아니라고 보세요. 대구는 엄청나게 강한 도시예요. 대구는 처음부터 투기지역이었고요. 투기지역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다 나와있는 굉장히 괜찮은 공부하기 좋은 지역이에요. 똑같은 투기지역에서 세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도 투기지역이고 대구도 투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는 천양시차로 달라요. 시간이 지나고 세종은 힘 빠져가는 건지 힘을 버틸 건지를 고민하는 도시가 됐고요. 대구는 17년에도 그 얘기했어요. 고평가다. 19년도에도 얘기했어요. 고평가다. 20년도에 얘기했어요. 수성구만 오른다. 아니 범호동만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잘 버티거든요. 그거는 도시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네. 조종인지 하락인지는 시간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건 미분양 수치가 누적이 창원에 보면 마리네시아 있잖아요. 누적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소진이 안 되는가의 문제인 거지 누적이 쌓이는 상태가 그래도 없어진다면 그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많이 왔으니까 하락한다는 사람들도 방송 유튜브나 이런 데 좀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부동산 하락은 언제쯤 올 것으로 좀 보시는지 하락을 말하는 분들이 똑같이 3년 전 4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의정부가 오르면 망한다. 인천이 오르면 끝이야. 입주물량 있으니까 새 될 거야. 아직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저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모든 인생에 똑같이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이 막 있습니다. 맨날 블랙스완 18년부터 엄청 올리고 블랙스완 내렸나 모르겠어요. 아마 지웠을 것 같아요. 맨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분들 보시면서 인생 고민하지 마세요. 인생은 긍정주의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의 치열한 공부와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총합이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럼 보세요. 18년 이후로 그렇게 밀린다고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엄청나게 밀려서 사건이 터진 적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락이 온다? 하락이 온다고 있는 거주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조정이 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락이 오냐는 다른 문제예요.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뭘로 하고 있냐면 저는 조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가격 조정 두 번째는 시간 조정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시간 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부산이 올랐어요. 그럼 부산이 계속 오르나요? 쉬죠. 그럼 옆에 있는 울산 창원 이렇게 오르죠. 그 다음 쉬죠. 그 다음 이제 김해랑 포항이 좀 오르죠. 쉬죠. 다 한 바퀴 돌았죠. 그럼 다시 어디 올라야 돼요? 수도권 올라야죠. 수도권 또 서울도 다시 또 수도권에 현대아파트가 막 오른대요. 오른다고 하다가 또 다른 데에서 또 인천도 이제 오른대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오르는 동안 우리 시간 조정하고 있어요. 이미 조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 조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세종이 매전차가 커지니까 이 조정이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가 저는 앞으로의 미래라고 보거든요. 세종을 엄청 주의깊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의 인구가 늘어날 리도 없고 그 인구들이 확장 분화할 일도 없고 그리고 상업지가 발전돼서 그 동네가 특허될 일도 없고 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야말로 진짜 다친계에서 노는 거거든요. 외부 유입이 안전한 게 없어요. 그런 좋은 그런 명확하게 실험체가 명확한 환경에서 그 상황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은 도시의 변화들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도시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떨어진다가 다들 전체 장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집중되고 딴 데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집중되고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의사 변호사분들 보면 자식하고 와이프가 다 서울에 있거든요. 다 강남에 집이 있어요. 아빠만 왔다 갔다 해요. 원래 다 국룰이잖아요. 아빠만 왔다 갔다 하고 와이프랑 새끼들은 다 집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해본다고요. 상급지에 상급지가 왜 없다고 생각하냐고. 왜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에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냐고. 안 그렇다니까요. 다 올라오고 두 가지 같이 사요. 같이 사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대전에서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대전에서 많이 돈을 벌다가 결국 돈을 담을 만한 그릇 즉 집이 없어요. 나는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대전에는 30억짜리 집이 없잖아요. 올라와요 바로. 올라와요. 서울로. 옮기면 되잖아요. 자영업자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동네에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 동네에 병원 있거나 의사분들 다 거기 살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분들은 바보냐고요. 그 째로 그대로 올라와요. 아니면 애들만 엄마만 악호를 리버파코로 보내버려요. 올려버리는구나. 그리고 근데 좋지 않아요? 와이프는 서울에 있고 나는 지방에 있고 괜찮다.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남자의 라이프 얼마나 좋아요. 자기 오늘 바빠서 오늘 못 올라갈 것 이러고 거기서 와이프랑 애기 열심히 키우고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왜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 라이프가 안 돼 봐서 그래요. 엄청 많아요. 진짜 진짜 웬만큼 지방에 최상위 의사분들은요. 이미 집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럼 애들은 공부 어디서 왔겠어요. 퇴치동에서요. 다 최상위급이 있어요.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온다? 그럼 옮기죠. 대구에서 18억짜리 아파트 살래. 똑같은 18억으로 만약에 현금으로만 박아야 된다면 그 돈으로 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살래. 도공렉스를 살래.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도공렉스 가야죠. 도공렉스를 가야죠. 근데 나는 우리 아들 의대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렉스 보내야죠. 어차피 거기가 편한데 범머동, 수도동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좀 더 더 나은 걸 원한다면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죠. 그게 실은 의외의 진짜 라이프가 돼요. 그럼 그 이외에 나머지는 도심 중앙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도권이 덜 떨어지고 나머지가 더 떨어지느냐. 나머지 중에서도 핵심 도시인 100만 이상 도시가 살아났고 나머지가 중요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멜사스로분이잖아요. 인구의 범위가 얼마나 줄어들고 늘어들고에 따라 바뀌는가. 그리고 늘어들고 줄어들고 그 핵심은요. 핵심 지역 빼고 나머지는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방 들어가다 잘못 들어가면 물린다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끝단들은 나중에 하락할 때 피해의 범위가 많이 커지는 거고 상승력도 약해지는 거고 근데 수도권이 문제가 있을까? 저는 수도권은 그냥 계속 그런 시간 조정의 시간으로만 갈 거라고 봐요. 시간 조정의 상태로만 끌고 가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실거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도시 중에서 되게 매력이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두 개의 도시가 광주와 울산이에요. 왜냐면 두 가지 도시가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율이 높아요. 실거주율이 전국에서 도시 중에 제일 높아요. 그러면 상승력의 범위가 약간 약해져요. 왜냐면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동네들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집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집이 웬만큼 나오지 않은 이상 뭔가 이런 촉발 욕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 동생한테 얘기하다가 진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는데 제 동생이 울산에서 공기업을 다녀요. 자기 부장님들 집이 다 해운대에 있대요. 다 거기서 멘탈 나갔어요. 진짜. 해운대에 버스로 출퇴근한대요. 다. 그럼 우리는 울산 사람들이 울산 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통상적으로 그 급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급이 되는 순간 내려와요. 바로. 울산에서 부산까지 자차로 30분 40분이면 들어가는데 아니 울산에서 왜 살아요. 라고 생각을 딱 하신다니까 그분들이 내 새끼 키울 건데 기왕이면 해운대에서 키우지 뭐 이렇게 하고 해운대로 넘은 분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부장님들은 이미 그렇게 차 타고 다 내려오는데 자기 같은 말단들만 이 동네에서 집이 없다고 막 이러고 있다고 근데 되게 진짜 뼈 때리는 말이에요. 그 말이 상급지위에 상급지위 있다고 상급지위에 상급지위가 있고 도시별로 상급지위가 있다고 그러면 하락장이 오게 되면 도시별 중심부는 그냥 다 시간 조정할 거예요. 다. 시간 조정할 건데 지금 세종이 막 갑자기 낮은 가격대들이 찍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벌어질 만한 메인 얘기들이 세종시가 몸소 보여주는 거고 전세가율이 얼마나 낮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세종이 최대치와 한계를 혼자 다 보여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별시이자 가장 전세가가 낮은 도시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는가 를 세종에서 보여줄 거고요. 그래도 광역시인데 그래도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지만 어떻게 보여줄지를 대구가 몸소 보여줄 거고요. 이 두 가지의 또 다른 면이 지금 송도죠. 송도도 투기지역이죠. 근데 어때요. 괜찮잖아요. 근데 송도의 미래는요. 옛날에 이미 나왔었어요. 대구에서. 대구 17, 18년으로 이미 송도의 미래는 똑같이 나왔었어요. 투기지역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들은 확실히 나름의 힘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세가율이 못 받쳐주는 동네인 유일한 세종이 저는 그런 포커싱댁만한 동네라고 보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나올 만한 도시라고. 그리고 그게 하락장을 보여주는 굉장히 단면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수도권이 만약에 힘들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부터 먼저 팔까 수도권 먼저 팔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수도권의 돈은요. 그 상태에서 내려올 이유도 없고 팔 이유도 없고 실거주율도 심지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거저거 다 팔고 1가구 1주택 맞췄거든요. 왜냐면 실거주해야 되니까. 실거주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거주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전세 이외에 집이 없는 분들은 계속 옆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GTX와 함께 계속 1기 외곽 신도시에서 2기 외곽 신도시로 더 밀려나면서 수도권이 커지는 거죠. 수도권이 커진다는 얘기에 또 다른 얘기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그 자리를 채운다는 얘기예요. 다 채우러 올라와요. 다. 그럼 그 얘기는 더 중심 도시 빼고 나머지 도시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가능성이 높죠. 지금 확장하고 GTX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2기 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다 저는 2기 신도시까지는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2기 신도시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상관없이 GTX 라인이냐 아니냐만 저는 이제 구분된다고 봐요. 어제도 어떤 손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같은 돈으로 강동 가는 게 좋을까요? 판교나 아니면 뭐 분당 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상태에 따라는 달라요. 근데 개발성과 가치를 봤을 때 고민을 해보면 또 상태가 달라요. 강동은 거의 다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교통망이 돌아가 봤자예요. 어차피. 근데 GTX가 있는 분당이나 판교 쪽은 어차피 이메일을 중심으로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럼 판교와 분당이 항상 유사하게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GTX가 들어오면 그 격차가 좀 더 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와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개천을 건너야 되잖아요. 이 차이도 또 다른 무언가를 발현할 시키러 걸어봐요. 그럼 같은 이매동으로 해서 이쪽 부분과 삼성 쪽 부분과 같은 이매동으로 이런 마을마을 마을 주변과 이 차이들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개발성에 배팅하는 편입니다. 하락의 끝이 인천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인천이 끝나고 다시 서울이 오르고 있고 인천이 끝나고 다시 지방이 오르고 있죠. 지금 무한 루프를 도는 걸 끊어주는 게 옛날에는 다 무슨 사건으로 끝났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표로 얘기를 해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가정을 보면 이 사이클이 지금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빌라 사이클을 처음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인천 이후에 사이클을 처음 보고 있어요. 저의 나이 또래 이외에 한 50대 이하 분들 중에 이 사이클을 완벽하게 처음 본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죠. 없었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구간들이 이제 처음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빌라들을 사면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빌라조차도 가격이 유지되고 일반 빌라들도 이제 실거주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상승장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난 상승장하고 이번 상승장하고 투자 패턴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대출이 되고 안 되고 대출을 하고 안 하고 딱 이거 하나라고 봐요. 옛날까지 상승장은 거의 다 갭투자로 통해서 발생된 전세금으로 통한 투자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출이 되냐 안 되냐 그냥 대출로 돈이 옮겨다니는 거지 물건으로 돈이 옮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어느 아파트가 대출이 더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옮기는 거를 바꿔서 아파텔이 대출이 되냐 아니면 건물이 대출이 되냐 상가가 대출이 되냐 이렇게 투자의 대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쪽으로 옮겨가는 시대로 바뀐 시대라고 보는 게 지금 장의 패턴이라고 봅니다. 또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도 지금 열풍이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수도권에서 물건 바꾸기 하는 건데 아파트의 색깔 끝나고 제가 이번에 월용단 끝나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일산의 GTX 앞에 있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뭐든 뭐든 이렇게 뭐 이름 어쩌고쩌고 써있는 것 중에 방 3개짜리는 지금 8억 9억 10억이면 엄청 싼 거다. 그리고 심지어 대출되니까 2년 전에 대출받아서 그 아파트 사는 마음으로 그냥 똑같이 사라고 똑같다고 아파트를 똑같다고 정부가 아파트를 공인한 거예요. 카나의 주거로 공인을 했어요. 인정? 인정을 한 거예요. 생숙도 지금 보면 오피스텔로 인정해주는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막 얘기 나오고 개정을 하네 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급 부분을 자기가 못 걸어오는 거를 대체제까지도 나름의 바운더를 해주는 거죠. 어차피 그래야 자기들도 세금 걷고 할 거니까 바운더를 인정을 캐치하는 게 저는 투자에 특징이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산은요? 지산도 다른 상품으로 수익형인데 지산은 다르죠. 지산은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상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상가의 관점에서 규제가 심하니 지산으로 눈을 돌려서 상가처럼 월세 받는 형태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렇죠. 수익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들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3%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3% 정도 이상의 금리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수익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이하일 때는 차익형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집담보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2.8, 2.9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직 충분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0.25나 0.5 올라가고 나서 수익형으로 돈의 가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 있을 때 어차피 금리는 한 방향으로 가니까 한 병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쯤에 맞춰서 그 다음부터 해도 괜찮은 건데 지금 들어가시는 돈이 물론 지산이 다들 대출하고 하시니까 돈이 더 들어가니까 하시긴 할 텐데 과연 지산이 지금 타이밍보다 먼저 들어간 분들도 수익이 나는 부분에선 문제가 없는데 차이 나기 나는 부분에선 좀 되게 안타깝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수익은 다 나요. 단지 그거 사느니 차라리 썩빌 10개 사시는 분이 수익이 더 많이 나셨을 수도 있어요. 같은 구간에 있어서 수익률에 관해서는 물론 지산도 저는 하나의 그런 대체제의 형태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은 내가 지산에 들어갈 일이 있지 않다면 굳이 아직까지 금리 부분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셔도 무방 안 하셔도 무방 그건 저는 취향이라고 봐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왜 시장이 내 마음대로 왜 안 돌아갈까요? 아니 배운대로 돌아가는 정도로 단순하면 시장이야기라는 개념이 없죠. 이런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책에 있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느 구간에 맞다와 어느 구간에 맞다가 나뉘어져 있는 거를 통합해서 같이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과 서울이 항상 여객관계로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중심지가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 최고가를 찍을 때 서울도 최고가를 찍고 이렇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얘가 찍고 후에 같이 올라가요. 핵심지의 같은 가격들이 같이 움직이는 가격이 세트로 움직이는 시대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다들 얘보다 얘가 싼 애로 부동산 다 먹고 살거든요. 얘보다 얘가 싸고 얘보다 얘가 싸고 얘보다 얘가 싸고 이렇게 비교로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중심지 가격들은 같이 움직여요. 다. 도시별 위치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시대가 바뀐 시대예요. 지금은. 그럼 이런 시대의 가격을 보니까 하나의 나라가 같은 형태로 움직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클처럼 되는 거고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당연히 다음 사이클로 당연히 사이클로 가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사이클의 정점이 아니라 사이클의 세법 때문에 다른 필드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지방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공시가격 1억이야. 어떻게 좀 공시가격 1억이야 투자. 대부분 써가 투자 스타일이 투자 스타일의 패턴이 매매가 7천에다가 한 600, 700 들여서 고치고 8천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맞추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가격이 1억 5천이 됐어요. 7천 벌었죠. 그럼 들어올 사람은 7천 내고 들어와야 돼요. 매수할 사람은. 근데 이제 1억 5천에서 더 투자자분들이 붙어서 1억 8천, 1억 9천까지 가요. 그럼 그거는 석배 상태와 똑같아요. 이미 가격이 올랐잖아요. 다음 공시가 1억짜리 옮겨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안에 못 팔면 그중에 뭐 하나는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또 다른 전세가 상승으로 끌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8천짜리 전세가 2억이 전세로 바뀌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받아줄 사람이 나도 이미 공시가 1억짜리인 걸 알고 들어왔는데 내년 내후년 되면 공시가 1억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올라올 거니까. 그럼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만약 들어가신다면. 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2억대에서 3억대 이하의 물건들로 전세를 얼마 안 드리고 12.3% 내더라도 그리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훨씬 더 매력있다고 봐요. 이미 그거는 커트라인을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커트라인 넘어온 애들 중에 방 3개 화장실 2개나 1개가 차라리 실거주의 마음으로 더 이득일 거예요. 실거주의 마음으로. 그런데 다들 공식가 거기도 사람이 들어온대요. 아니 자기도 애가 있을 텐데 애가 있으면 거기 들어와 살고 싶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왜 애를 데리고 방 2개 화장실 하나에서 살 거라고 가혹한 환경으로의 상황 물론 거기 들어갈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방 3개 화장실 2개로 차라리 2억대 3억대를 갭으로 사시는 게 저는 여러모로 지금 유리한 장이라고 봐요. 그건 전국 어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실거주의 마음이라고 보고 실거주 세팅이라고 봐요. 그게 그게 우리가 아파트 투자는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분들이 투자로서 잘 살게 있다가 나가시고 우리가 다음 수익 내는 게 목표잖아요. 서로 윈윈인 상황을 한쪽이 오히려 더 뭔가의 거주 요건이 나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는 공식가 1억 2야 투자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관점이 그들도 잘 살게 되는 게 나도 차라리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을 생각해요. 그럼 그거는 전세를 예를 들어 최근에도 맞춘 물건들이 2억 6천원 2억 5천원으로 맞췄거든요. 뭐 창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주라는 의료들이 이렇게 다 맞췄어요. 그러면 뭐 2년 이후에 그분들이 5% 계약갱신권을 하겠다 하던 아니면 그 이후에 그분들이 나가고 다음으로 전세를 맞추건 어차피 뭐 2억 5천짜리 전세가 3억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못 팔아도 어차피 전세가로 다 플러스알바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법인으로 플레이하면서 끌고 가니까 이렇게 다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공식 회력자리는 올라오고 나면 그중에 세계투자에서 무피 투자했어요. 하나는 팔았는데 둘째 남으면 뭐 같이 가는 거죠. 내가 조합장 돼야죠. 그때부터는 내가 조합장 되면 됩니다. 내가 이제 썩빌처럼 내가 그림 그린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화이팅 하자. 이렇게 하고 다 모아야죠. 하락장 때 할 수 있는 이런 썩빌 가지신 분들끼리 공식 회력이 넘어갔으니까 다 모아서 우리 우시아우스에서 최강의 조합이 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제 짱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뭐 그때 이후에 못 팔았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걸 하러 내가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가격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고 안 그러면은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렇죠.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조합장을 이끌어서 조합을 한꺼번에 가겠다. 야 다섯 채 이하 다 닥치고 나한테 와. 나한테 들어와. 나 다섯 채 있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는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로 썩 안은 진짜 괜찮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데가 있다면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죠. 안 되면 뭐 언제든지 전환해야죠. 돈 벌려면 뭐 해야지. 까짓 거. 방법이 있나. 나 5년 동안 실거주 해놓은 거 만들기 위해서 해야죠. 청라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청라는 완성된 도시라고 봅니다. 완성된 도시. 다시 말하면 신규 신축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도시가 됐어요. 신규 땅이 없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청라의 단점이라고 봐요. 옛날에는 청라와 송도를 같은 상태로 보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청라는 땅이 없거든요. 송도는 땅이 계속 만들어진 게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마다 다음 무언가의 기반시설이 들어오면서 더 땅이 도시가 커지고 있어요. 즉 인구가 더 커지면서 더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동네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여가와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동네가 되고 있거든요. 청라는 그에 비하면 힘이 딸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청라 루원이 세트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청라도 루원으로 전세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결국은 교육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도시가 완성이 끝나면 결국은 교육으로 가게 돼 있어요. 청라 서울대 입학자와 송도 서울대 입학자로 이건 게임이 끝난 문제예요.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청라와 송도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저는 송도에 물건이 있습니다. 청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를 하러 놀러 갈 때 빼고 관심이 없으시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상급지가 더 큰 게 있으면 낮은 게 어쩔 수 없이 밀려요. 그거는 그냥 청라 아줌마들한테 질문하면 돼요. 청라에서 고등학교 어디 보낼 거냐고 그 순간 바로 게임이 끝나는 문제예요. 결국은 그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가 되는 순간 송도의 학군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멀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엄마의 마음으로는 멀지 않아요. 송도 109를 피할 수 없어요. 절대로. 거기서 강남으로 대치로 공부하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라에서 그게 발현되기 전에 이미 송도가 먼저 많은 좋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송도는 끝난 거예요. 그 동일한 귀점이 언제였냐면 옛날에 분당에서 SAS가 나왔을 때 서울 외국인 학교가 나온 걸로 인하여 분당의 가치가 높아진 건데 그 동일한 상태가 채드윅이에요. 지금 최상위권 부모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고민이거든요. 영훈초등학교 채드윅. 둘 중에 하나 골라예요. 좀 더 돈이 있다면 채드윅. 그리고 엄마가 좀 더 고생할 거면 채드윅. 아니면 영훈. 혹은 여러 가지 학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럼 이 범위에서 역으로 송도가 그만큼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젤리나 졸리가 메덕스를 왜 데리고 가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송도 따위 왜 안젤리나 졸리가 졸리가 왜 왔을까? 메덕스 때문에? 아니에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청라 영종도와 트라이앵글을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솔직히 애 데리고 안 살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진짜 제가 애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학군의 관점에서 청라 송도를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제가 저의 관점에서는 다른 분석을 쓰지만 일반 분들이 듣기 좋도록 이렇게 말을 할 뿐이에요. 풀어서. 왜냐하면 학군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피부로 와다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마포의 학군지 얘기하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마포의 학군지로 얘기할 때 항상 비교하는 게 송도예요. 송도 서울대 입학자가 많을까 마포 서울대 입학자가 많을까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시스템이 거기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원이 무슨 거길 왜 들어가요? 돈 벌려고 들어가지. 그럼 학원 입장에서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학원에 애들이 돈을 쓸 애들이 많은가가 학원이 들어가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학원에 돈을 많이 쓸 사람이 있는가가 마포의 학원가 많은 이유인 거고 그것들이 무르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송도는 완성이 돼서 서울대 가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이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남에서 송도 갈까 물어보는 엄마들 많아요. 강남에서? 네. 굉장히 많아요. 목동 간다는 분들은 없어요. 조심상하니까. 목동도 좋은데. 네. 맞아요. 목동도 좋아요. 하지만 송도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분들이 물어보면 그거죠. 외국인 학교를 보내는가 안 보내는가의 문제죠. 제주도도 이제 멀어서 안 가니까 송도냐 강남이냐. 청라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도시가 완성되면 가격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게 위례가 있죠. 도시가 완성이 끝나고 원래 새로운 분양이 나오고 새로운 분양가가 좋은 분양가가 나오고 그 분양가가 나와서 옆에 신축 및 구축이 자극받으면서 올라가는 부동산 시스템에서 그럼 청라는 무슨 신축이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참 애매하죠. 그리고 더 마지막 문제는 모든 투자의 수도권 투자의 핵심은 그래서 GTX가 있어 없어. 그럼 제가 청라와 강동을 비교할 때 어떤 느낌일까? 제가 왜 분당 판교와 송도를 비교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죠. 학군이 갖춰져 있고 GTX가 들어오고 교육이 완성되어 있고 서울대 입학자가 나오고 도시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완성된 데는 비싸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청라를 투자할 것이냐 송도를 투자할 것이냐는 이미 실거주 분들의 돈을 쓸 거를 알고 있어요. 얼마의 돈을 써야 될까? 그럼 그건 어릴 때는 청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애가 크면 결과적으로는 애의 공부에 따라서 다음 선택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실거주 바잉파워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를 언제쯤 엑시트할까? 엑시트의 시점조차도 청라 사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속에 대는 일고 있을 거예요. 청라에 의료시설이 들어와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시설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료시설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해요. 그러면 마포에 얼마나 많은 학원에 대형 학원이 들어온다. 드디어 개인들이 돈 냄새를 맡았구나. 대치동에 큰 학원이 있다고 자랑하던가요? 대치동은 중소학원들이 돈 더 잘 벌어요. 실수인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제 친구들이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학원이 대치동에 있다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큰 학원이 들어갈 때는 작은 학원들 파일을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방에 다 쓸어먹겠다. 그 얘기는 돈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투자에 학군지가 올라간다고 투자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청라를 보시면 청라는 인프라가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아파트 투자로 본다면 다음 무언가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밀어줄 만한 견인해줄 만한 설마 루원 가격 보고 청라를 봐야 되는 시대가 되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내가 청라인데 왜 루원 가격이랑 같이 고민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이제 같이 좋은 아파트니까 세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루원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청라가 커질 것도 아니고 그럼 동네의 격차는 벌써 끝난 거예요. 범위의 격차가. 세종하고 대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하고 올라갔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다는 거. 저는 대전을 볼 때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세종과 대전에 제일 많은 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은퇴하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 자기 동네. 네. 자기 동네로 가고 싶죠. 그럼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남자의 입장에서 군대 작기 지역으로 지냈던 동네에 다시 투자를 하러 들어간다? 최악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대전에 재건축을 말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 대전에서 재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재개발 조합들이 활성화된 동네가 몇 군데나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의 답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 동네 분들은 거기를 죽어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세지 않으시면 재건축 재개발에 미치지 않죠. 돈을 벌려고 들어갔다기보다는 거기 지금 그냥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대전의 핵심지인 크로바나 주변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얘기를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진도를 뺐다고 말하기는 좀 더 애매한 감이 있죠.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전세 살거나 가지신 분들도 거기가 더 엄청난 아파트가 되는 거를 과연 바라면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바잉한 상태로 있을까요? 내가 막 나는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본부짓으로라도 아파트 가격 올려있어 이래야 될 텐데 매우 고요하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의 나름대로 색채를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은퇴해야 할 도시. 세종도 비슷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청사가 있으니까? 네. 과천에 전세가 엄청나게 밀리는 것도 동일하다고 봐요. 아, 과천도? 네. 가격은 있지만 리빙을 하고 싶냐고 질문하면 되게 애매한 동네예요. 과천 좋은 동네 아니에요? 과천 좋은 동네죠. 근데 여자한테 과천 살 거냐고 물어보면 다들 고민할걸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10억으로 해서 전세를 똑같이 살아야 되면 세종 살겠어요? 아니면 서초동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서초, 서초. 여자 마음으로 물어보면 다 알아요. 동네가 애 키우기 좋은 건 맞아요. 같은 급으로는 이런 동 사는 게 나아요. 이런 동 10억 전세로 살래. 과천 10억 전세로 살래 생각하면 엄마를 키우는 엄마들은 만약에 애를 라이딩해야 된다. 그럼 미칠걸요? 과천에서 라이딩하려고 하면 이런 동 라이딩이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하고 있죠. 애 키우러 이런 동 들어가니까. 근데 금액이, 조건이 금액이 더 훨씬 올라가지 않나요? 이런 동이나 이런 데로 보면? 같은 가격대로 만약에 투자를, 같은 가격대로 내가 애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미 애를 키운다는 포컨식으로 우리는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뭐 학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과천이 학군지인가요? 과천이 전세로 그 가격을 들고 사러 들어가기에는 참 좀 아쉽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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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그러는 같은 가격으로 대체지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천에 신축 아파트가 딱 나왔는데 왜 전세가가 못 따라와주냐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랑 같아요. 내가 그 돈 주고 거기서 그 가격이 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입주 아파트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그에 비하면 대체지가 더 많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매매가가 올라가고 센 건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좋아, 새 거야. 오케이, 입지도 좋아. 근데 그 가격에 전세를 굳이 내가. 맞아요, 전세는 우리가 랜드카 할 때 소나타로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렌트로 할 거면 가격대에서 최상급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렌트인데 왜 굳이 과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어요. 같은 급에서 얘기를 할 때. 과천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리빙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만한 위치죠. 과천에서 서울 들어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요. 아, 그래요? 피곤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톨비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걸 해서 보거나. 그럼 과천에서 애들을 대치동으로 라이딩을 한다. 그럼 이런 동에서 라이딩을 한다. 생각해보면 되게 쉽죠. 아, 이런 동이지. 이런 동이지. 그냥 내가 라이딩해야. 네가 버스 타고 가, 이래줘. 운전하기 심란한데?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분당일산. 1기 신도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당장이라도 사야죠. 아, 당장이라도? 굉장히 좋은 단계라고 보죠. 이런 걸 제가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잠실에 잠실 타워가 생기기 전까지는 3구가 아니죠. 원래는 2구였는데 타워까지가 이제 정상 강남의 축이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때 거기까지가. 근데 거기와 동일하게 같은 급으로 쳐줘도 문제가 없는 발전 속도와 가격 속도가 있어요. 판교 분당. 같은 속도로 같이 가요. 저는 강남권역으로 계속 꾸역꾸역 넣는다면 당연히 판교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제2의 태해난로라고 보니까. 투자의 관점에서는요? 투자의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후렝이님 환급까지도 팔 생각이 없는 동네니까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후렝이님 35살. 36살. 아, 맞습니다. 아, 판교. 두 번인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좋다. 좋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3기 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권 바뀌면 확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정권이 안 바뀌면 유지로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우리 임대주택 사업자 다 없앴잖아요. 그냥 과거의 잔지를 없앨 뿐이에요.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 되면서 없애듯이 그냥 다음 정권이 되면 다 없어질 일들이에요. 가는 거 빼고. 아, 3기 신도시니까요? 네. 원래 정책과 정치가 다 그렇거든요. 다 없앨 거예요. 이미 진도 나간 거 빼고는 그냥 없애고 가는 건데 오세훈 씨의 개발 자체가 전부 다 그런 식이잖아요. 뭐 개발이 만약에 너네가 된다면 개발성은 허가는 내가 오케이 해줄 거니까 너네가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진행해봐. 개발성은 우리가 하지 않고 민간한테 맡길게. 이런 방침이고 다른 3기 신도시는 정부 주도로 할 테니까 좀 나를 믿고 따라와주지 않을래? 이런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음 매수는 고민해봐야 돼요. 3기 신도시 관련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가닥이 다 썩 좋지 않게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막 사전 청약 받고 막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할지 몰라도. 정부가 그걸 엎을 수는 없잖아요. 진행한 건 몰라도 다음 진행할 것까지는 안 할 수 있죠. 더 확장하거나 더 판을 크게 가진 않을 것이다. 네. 할의 요구가 별로 없고. 왜냐하면 2기 신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고. 2기 신도시의 고민은 도대체 SOC 언제 할 거냐고. 뭐 맞아요. 그러면 여당에서의 정책 공약은 다 나왔으니까 야당에서 공약은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활성화시키고 이 2기 신도시의 SOC 산업을 이번 정권 내에 끝내려고 노력하겠다. 그럼 표가 끝나는 거죠. 그분들의 진짜 염원은 그거 아니에요. 살만한 환경이라도 만들어달라고. 그렇죠. 그럼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딱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표에 대한 건데 3기 신도시로 자기 인생을 의외로 내가 뭐 집을 더 사겠어. 그냥 3기 신도시 청약을 내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정이 나면 다음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결론이 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투자를 매매나 아니면 수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화 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정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용이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수급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치의 관점과 정책에 따라서 투자의 스타일이 변화되어야 되는 시대인 건데 다들 수급이나 혹은 시대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좀 답답하죠. 그런 면들이. 지금은 철저하게 정치로 수익이 나는 시대예요. 군산에 투자는 세만금 때문에 이렇게 다들 뭔가 이렇게 연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치와 계획과의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시대고 그런 거에 맞춰서 투자할 때가 안전한 투자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될 문제가 아니죠. 그 부분에서 표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우리가 눈치껏 이제 다음 선택을 하고 있어야죠.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유력 후보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1주택자의 포지션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그거는 어느 여당이거나 여당이거나 상관없이 애써 지금 정권이 만들어 놓은 1주택밖에 못하게 되는 포지션을 절대로 깰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냥 매매만 풀어줘도 혹은 전세계가에 대한 구분만 풀어줘도 솔직히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정권은 예전 정권에서 부정할 거는 한두 개 정도만 풀어줘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도권 서울을 핵심지로 풀어줄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럼 나머지만 잘 풀어주고 수도권만 덜 오르게 해놓으면 부동산의 특성상 앞에가 덜 가니까 뒤에가 올라왔자 어차피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는 물가상품 정도로 다 이해해줄 수 있어요. 옛날보다 덜 올랐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내비 두더라도 개인 투자자로서의 1가구 1주택은 확정인 거고 나머지 법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봐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법인 투자가 더 잘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법인 투자와의 정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겼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나갈 뿐대로 나갔지만 여기에 관련된 다른 조건 즉 법인으로 가능한 대출이 가능한 물건을 유지할 만한 매수가 가능할 만한 이런 조건이 많은 것들은 1가구 1주택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유지해야 되고 1가구 1주택은 어쩔 수 없이 장특공 아니면 비거세 받기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정권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다시 3주택 하세요. 이런 정권으로 가면 더 미친 거고 그럴 일은 어느 정권이든 문제 만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세금도 조금 완화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세금 부분은 이번 정권에서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이번 정권에서 말하기는 좀 애매할 거라고 봐요. 그거보다 그분들은 더 쉬운 카드를 알고 있어요. 훨씬 더 쉽고 가장 마지막 끝판왕이 나오면서 끝판왕이 나오면서 이번 정권에서 나올 정책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될 거예요. 끝판왕이 뭐예요? 금리 인상이에요. 그게 나오면서 모두가 상승률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몇 번째 정책 몇 번째 정책 하잖아요. 이 스탠스가 지금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정책 또 나오려고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금융을 잡는 거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게 이번 년 봄부터 발생된 정책들의 스타일이거든요. 금융을 결국은 잡아서 연착률을 키우는 걸로 해서 전체 가격이 올라가는 대출을 이렇게 올라왔던 거를 금융을 내려서 올라오는 속도를 낮추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가 지금 대출로 이렇게 가격을 빨리빨리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대출이라는 무계출로 달아서 가격을 느리게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내리게 하려고 목표를 두는 정부는 없어요. 가격을 못 오도록 완화시키는 게 목표지. 그래서 이 상태로 무난하게 가는 게 정부의 저는 목표라고 보고 여기에 무계출을 더 다는 게 지금 정부의 마지막 포인트고 무계출을 한 개 달래? 두 개 달래? 언제쯤 달래? 이 시기의 결정이 한 눈에 달려있다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윗분의 뜻일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형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소형하고 대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냥 뭐 시기가 시기인고 1가구 1주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대형이죠. 코로나 때문에 대형이 올라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대형이 가성비가 싸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집값이 싸다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 얼마 안 돼요. 아크로리버가 잘해봤자 40억, 50억이잖아요. 제가 잘해봤자 하는 건 제가 돈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인드를 내가 300억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청담동에 50평짜리 몇 개 있나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있는 분들이 애들 더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원해요. 그럼 그분들이 있는 자리를 빨리 선점할수록 좋은 거고 당연히 대형이 있는 동네가 원래 좋은 데죠. 아파트 평형만 봐도 알잖아요. 신축으로 한 거 아파트 평형 봤을 때 대형이 있으면 대형이 먹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을 팔 거잖아요. 그 동네가 좋은 거죠. 대형이 있는 동네여야만 그 동네가 원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형이 없다면 그 동네조차 나쁜 거고 실은. 실은 나쁘다기보다는 상승률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대형이 맞냐 안 맞냐의 판단보다는 평당 가격에서 대형이 아직 덜 올랐다에 좀 더 포커싱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분이 있고요. 있는데 신념에 의해서 안 사는 분들이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그런 분들이 후레기TV로 볼까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네, 좋아요. 6, 8억 대 안의 것들은 그냥 무조건 사야죠. 그냥 6, 8억 대 안의 것들은 무조건 사야죠. 이거는 그냥 불변입니다, 지금. 그리고 12억 이하 것들은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가격으로 커팅을 하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있고 이 가격에 맞는 데 최대한 붙는 게 우리의 목표죠. 무지트 계좌에 있을 때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6, 8억 대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맞아요. 부부, 맞벌이 부부 정도가 될 것이고 이제 12억 이하 같은 경우는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이겠네요. 그래서 이건 지역 상관없이 그냥 영양되면 살아. 네, 이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커팅한다고 했잖아요. 가격으로 커팅한 구간에서는 가격대에 관련된 것들은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에 도달하면 그냥 산다? 혹은 그 가격대가 맞으면 산다? 이런 식으로. 나는 떨어지면 살 건데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으세요? 상관없이. 원래 그분들은 그게 팔자니까. 그럴 땐 이런 얘기를 해요. 의식주라고 아시잖아요. 집도 빌리냐고, 밥도 빌리고, 옷도 빌리냐고. 집도 빌리는 건 우리나라의 트렌드인 거지. 기본 패턴은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할 때 많이 공감들 하세요. 옷도 빌리고, 밥도 빌리고, 집도 빌리냐고. 옷도 사 입고, 밥도 사 먹어. 집도 사야지.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핑계대는 거는 진짜 핑계죠. 이제 메인 시청자분들, 적폐. 다주택자분들을 위해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품을 바꿔야 되나, 지역을 바꿔야 되나, 공시가 1억 이하를 가야 되나, 어쩌고 저쩌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다주택을 유지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작년 이번에 매도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나의 상태의 문제예요. 왠지? 네, 그게 운이에요. 그래서 안 파는 거를 쫄지 마시고 가져가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건을 뭉쳐서 변화되고 물건을 낮은 대로 가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는 시대상의 반영이에요. 굳이 아파트만 하더라도 아파트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넓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음 방향을 찾는 거를 월세 세팅을 했을까로 인생을 타협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로 월세 세팅해서 한 달에 그래도 한 300 나오고 500 나오니까 이렇게 인생 타협하지 마세요. 아직 그러기에는 시간도 더 많이 남았고 상황도 충분하게 문제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적어도 저는 1년 동안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구간이라고 봐요. 인생 선배로서, 아까는 투자자 전혀 안 선배인데 저 어려요. 인생 선배로서 그래도 훨씬 저보다도 몇백 배 많은 사람들과 훨씬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공부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대화를 만드시는 것 이 가장 빠른 상승 방법이고요. 사느냐 안 사냐를 고민하는기보다는 트렌드를 따라가도 본전은 한다가 저는 부동산 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썩비를 할 땐 다들 썩비를 하고 공식가 1억 할 땐 공식가 1억 하고 신축 살 땐 다 신축성 그냥 다들 어디 들어간다 와 이렇게 우리 다 듣잖아요. 그때 들어가도 다 어차피 다 돈 벌어요. 그잖아요. 이게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이견적 편차는 있더라도요. 어떻게 들어가서 못 버는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엔드가 언제냐고 얍삽하게 팔고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실거주는 도대체 어디 가서 살게 내 세입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맞춰서 물건을 고르시거나 판단을 하신다면 좀 더 많이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움직이는 건 아무나 안 해요. 그 생각은 누구나 해요. 두잇은 아무나 안 해요. 그 두잇을 하는가의 폭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실 거고 나쁘든 좋든 부딪힌다가 나중에는 좋은 운이 왔을 때 큰 자산이 되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긴 시간 동안 2시간 반이나 바쁘신데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정말 오늘 재밌었고 유익했고 좋은 마인드를 진짜 계속 남들이 잘 되게끔 하는 걸 도와주고 계신 분이시고 실제로 또 그걸 바라고 계시고 다음에 또 진짜 제가 친해지고 싶네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